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자몰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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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지역 빠밤 오늘은 한번 여기를 가볼거에요 겸사겸사 올드캐도 같이 진행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안녕 와우 가보신다 앤타르 워프포인트가 나를 맞이해주고 있구만 따라오라고 한..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방금 진항할 때 뭔가 쿠궁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응? 뭘까? 놓치면 엄청 손해라고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왜 쿠궁을 못 들었지? 여기 있다 물금이라 이마리야 가보자교 가보자고? 가보자고? 오! 찾았다 어디 보자 무슨 물건이냐고 음? 에이? 북? 저번에 아라타키 북축제에서 받은 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걸 얼음 원소가 적혀져 있네 뭐야 그냥 낡은 북이잖아 값어치 따위 전혀 없어 보이고 한 500모라쯤 될 것 같은데 어떤 용도를 사용하는 걸까? 음.. 이토한테 가져가볼까? 그래 보기에는 낡아 보여도 어쩌면.. 어.. 귀중한 머식일지도 몰라 음.. 보여주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응? 잠깐만 저쪽에 쪽지가 있네 열어보자 음.. 이름 없는 모험가의 기록 이번 의뢰 내용은 어떻게든 현지 교단과 접촉해서 불타는 기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의뢰 내용에 비해 보수가 과한 느낌인데 설마 숨겨진 사정이 있는 건 아니겠지? 도금여단 용병의 도움을 받아 태미르산 관문까지 왔지만 그 녀석은 아무리 타일러도 전쟁의 경계 같은 말이 나면서 도무지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듣자 하니 사막인들의 미신 같은데 입수한 정보와는 달리 나가르 준하다는 외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잠이 파는 수밖에 후.. 드디어 도망쳐 나왔다 다행히 교단 녀석들이 야만적이지 않아서 목숨은 겨우 건졌군 역시 보수가 많은 땐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무래도 모험가 일은 나처럼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에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이 북은 여기다가 버리고 가야겠군 혹시라도 누군가 죽게 된다면 나도 캐서린 씨에게 조금은 면목이 설 테니 음.. 음.. 뭐야 이거 어떤 모험가가 버리고 간 것 같아 불타는 기상이라.. 아파.. 오샤..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의뢰를 내팽개치다니 정말 무책임한.. 저기 거식이네 사정이 이렇다면 이 북은 캐서린에게 돌려주는게 좋겠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의뢰를 맡길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게 우리는 아니겠지? 일단 앞으로 가보자 는 캐서린과 대화하기 흐하하하 흐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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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바로 나 흐하.. 흐하 이걸 수메르로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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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였다니 오랜만이야 사자머리 모험은 잘하고 있니? 아.. 아마도요 너희의 모험 행적은 전부 들었어 이제 모험에 상당히 익숙해진 것 같네. 계속 노력하면 훌륭한 모험가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야. 아, 그 있잖아. 근데 이거 발견했어. 아무래도 어떤 무책임한 모험가가 투구한 것 같더라고. 이거 곤란한 것 같아서 챙겨왔지. 음, 맞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뢰 아이템이야. 정말 고마워. 이 북은 아카데미아의 중요한 의뢰와 관련이 있어. 모험가 길드의 사업 확장이 달려있는 물건이기도 하지. 지금까지 많은 유능한 모험가들이 이 의뢰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멍청한 녀석들. 아카데미아의 일이라. 사실 아카데미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 이런 상황은 이미 예상하긴 했어. 음, 그게 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최근 아카데미아 학자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기상 때문에 북쪽 하늘이 가려져 있는 걸 발견했대. 그 현상이 점성술 결과에 정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카데미아는 즉시 사람들을 모아 조사에 착수했어. 그 결과 고대의 기록에서 찾아낸 불타는 기상이라는 이상기상 현상이 불타는 기상이라는 이상기상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기록에 따르면 그 기상은 500년 전 티바트 전체를 집어삼켰던 재앙이 발생했을 때 나타났다고 해. 그 현상이 결국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불분명하지만 그 기상이 나타난 위치는 사막 최복단의 테미르산 근처라고 하더라. 하지만 그 지역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 사막 고대 국가가 가장 강성했을 시기에도 영토를 그곳까지 확장하진 않았지. 무엇보다 500년 전의 재앙 이후로 그곳은 지하의 고대 국가와 연결되어 있던 탓에 심연의 침식에 막대한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였어. 그래서 아카데미아는 그곳을 금지구역으로 선포했어. 지금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건 아카데미아 사람들이 나가라두라라라는 이라고 부르는 수수께끼의 학파뿐이야. 나가라두라라? 일반인들에겐 전설처럼 들릴 테지만 원래는 아카데미아에 소속되어 있던 학파였어. 다만 500년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분리되어 나왔지. 당시 심연의 마물과 싸우고자 했던 학자들은 하나로 뭉쳐서 사막 깊은 곳으로 떠났어.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남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바로 나가라두라라 아니야.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바람에 그들은 아카데미아와 큰 이견을 보였고 심지어 독자적인 학서를 세우기도 했지. 듣자하니 그들은 크레바나라는 힘을 숭배한다고 해. 그 힘은 요정의 형태로 그들과 소통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허무 맹랑한 소리 같아. 아카데미아는 그들과 기상 이상 현상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무언가 길드의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황이야. 이걸 밤새도록 얘기하다니. 사실 의뢰는 무언가 길드에도 이득이 되는 일이지. 그 근처에는 켈리어와 관련된 유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카데미아가 그 지역을 탐색하는 걸 금지해왔거든. 이 의뢰만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향후 비슷한 유적 탐사에도 참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떼부자가 되겠지. 기왕 여기까지 들었으니 너희들의 의뢰를 맡아줘야겠지? 켈리어와 연관이 있어? 그래서 결론은 그 나가르 어쩌고 단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 우리에게 걸리면 그 정도는 식은육 먹기지. 게다가 아카데미아의 보수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맞아. 그리고 너희들이 주운 북은 원래 아카데미아가 우리에게 맡긴 물건이었어. 나가르 주나범 에게 넘겨줄 증표로 말이야. 그걸 나가르 주나범 수장에게 가져가면 돼. 그들이라면 그 기상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이 의뢰는 너희에게 맡길게. 테미르산의 대략적인 위치는 이미 표시해뒀어. 별과 시면을 향해. 너희들이 새로운 사막에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게. 너희들이 사막에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랄게. 나가르 주나범 선악의 크레바 크바레나 아 크바레나 나가르 소나단 어디로 뭐야 어디로 가야돼. 테미르산? 아 이쪽으로 다시 가야되는구나. 이거 오늘 하는 겁니다.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끊어서 가야될 듯? 신규지옥에 오면 얘네들 딱 같이 가면 좋아요. 얘네들이 길을 이어준다고? 어? 저게 바로 불타는 기상인가 봐. 큰 구멍 같네.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같이 가!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같이 가. 어? 어? 전사 츄츄다. 츄츄. 츄. 에잉? 이거 상대하고 가자 그런 말인가? 나중에 할 거야. 츄츄. 아껴 먹어야지.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고마워. 오!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는 다른 곳이랑 다르네. 이상한 결정이 많아. 저기 사람이 있어. 물어보자. 그러게. 이거 뭐야? 소금이야. 이거 뭐야? 소금상 같기도 하다. 응? 어? 너희는 누구지? 사막 부족민으로 보이진 않느니. 보이진 않으니 분명 먼 곳에서 온 모험가겠군. 너희들이 누구든 모험은 여기까지다. 즉시 돌아가도록. 저희는 불타는 기상을 해결하러 온 용병입니다. 불타는 기상.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우리는 지원을 받고 있는 모험가니까 캐서린이 알려준 거야. 불타는 기상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 사마니아의 이름도 들어봤겠군. 회의론단? 이곳 너머의 사막은 우리가 관할하는 금지구역이다. 회의론단의 순찰관으로서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너희를 통과시킬 수 없어. 회의론단? 순찰관? 소개가 늦었군. 내 이름은 피론. 이곳을 지키는 회의론단의 일원이다. 음... 회의를 많이 할 것 같은 이름이네. 캐서린이 나 깔을 어쩌고 단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 녀석들이 아니구나? 나가르주나다? 그건 우리 녀석들이 우리에게 멋대로 붙여준 별칭이야. 나가르주나님은 신성한 새의 후예와 함께 데바와 맞서 싸운 분이자 고행의식을 통해 신의 힘을 얻어 마침내 재앙을 종결시킨 영웅 중의 영웅이시다. 어? 데바? 데바는 마물? 친바트 고행... 뭐가 또... 이름이 많이 나오네? 그 위대한 영웅이자 최초의 시계 주인인 조남을 함부로 부르다니! 미즈냐나! 잠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아무 상관도 없는 외부인에게 하는 거지? 너희들 설마 첩자는 아니겠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해결사예요. 역시 아카데미아의 끈앞을 눈에 띄지 않도록 그토록 노력했는데 결국엔 우리를 찾아내고 말았군. 그래도 조금 놀라운걸? 아카데미아의 겁쟁이들은 무서워서 사막 깊은 곳까지 들어올 줄 몰랐지...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음... 아카데미아의 원한이 맞나 보네. 당연하지. 나수라이아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아카데미아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곳을 대지 않았을 거라고. 역시 우리를 염탐하러 온 거군, 제인장. 나도 모르게 별의별 얘길을 다 쏟아버렸잖아. 어찌됐든 이곳에서 어서 떠나. 안 그럼 계속 말하게 되자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를 없앨 수밖에 없어. 음... 자기가 멋대로 다 실토했으면서 우리한테 책임을 넘겨버리네. 일단 진정하라고. 안 그러면 너의 똑배기를 갈라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맞다, 여행자. 얼른 그 증표를 저 녀석한테 보여줘. 증표? 무슨 수작이냐? 짜잔! 어때? 거짓말 아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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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부기. 증표? 아, 뭐, 뭐야. 캐서린이 실수한 건가? 설마 이딴 걸로 날 매수할 생각은 아니겠지? 당장 떠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우리 회의론다를 야뿌지마. 살려주세요. 후회해봐야 늦었다. 결국 전투인가? 뭐야? 춤추고 있잖아. 슈, 슈, 슈. 얘 웃겨. 가드를 너무 올린 거 아니야? 아, 춤춰라. 감이 날 도발해? 춤춰. 야, 춤춰라. 일어서. 춤춰라. 멈춰. 모두 꼼짝 마라. 서루시님, 이런 사소한 일까지 직접 나서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외부인 앞에 모습을 드러내실 것까지야. 오, 얘 예쁜데? 누구의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우리 페리의 뜻에 달려있다. 너의 인간이 감히 왈가할브, 왈가왈브 헬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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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어? 몸집은 나랑 비슷한데 말투가 엄청 이상하네. 그런데 피로는 님까지 붙이면서 이 쬐끄만 녀석한테 쩔쩔매고 있잖아. 흠, 그대의 죄는 훗날 추궁하도록 하겠다. 거기 두 녀석, 아카데미의 사절이라면 먼저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예의 아닌가? 아, 우리가 먼저 실문을 밝히지 않는 게 잘못되긴 하지만 그 고압적인 태도는... 저기, 릴 머시기랑 비슷하다? 나의 언행은 우리 페리 일족의 전통과 원칙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름 없는 너희들의 태도가... 흥.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사자머리고 난 페이몬이야. 우리를 바꿔 무언가들이지. 우리는... 페이론단을 찾고 있어. 무언가는 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름만 알면 됐다. 나머진 관심 없어. 그런데 그 방금... 북은... 그것은 우리 페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물건이다. 너희 같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여인자, 지금 당장 그것은 내놓거라. 싫어. 적어도 부탁할 때는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부탁이잖아. 그대가 이런 중요한 건 이건 중요한 의뢰품 물품이야. 그 어쩌고 단에 수장에게 가져다 줘야 된단 말이야. 너한테 저버리는 바람에 의뢰로 만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쫄쫄 배를 곪을 거라고. 보수? 뭐라? 아무래도 너희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군. 결론, 하찮은 것 때문에 목숨을 가고 이런 위험한 곳까지 오다니. 까딱 잘못하면 영원한 유네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종족이면서 항상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구나. 너희 인간들은 참 재밌단 말이지. 됐다. 너희가 말하는 그 수장에게 데려다 주도록 하지. 교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물품을 내게 곡물로 받쳐도 상관없다. 음,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기도. 잠깐만, 하늘에 있는 큰 구멍도 해결해야 되는데. 큰 구멍? 설마 불타는 기상을 말하는 건가? 너희 같은 범인의 몸으로 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는 거냐? 하! 주제를 모르는군. 불타는 기상을 끄는 건 우리 페리의 사명이다. 나 소르시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야. 이 재앙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신성한 새 시무르그가 그려였던 것처럼. 소르시가 불리는 존재는 소르시라 불리는 존재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지. 만약 그대들이 내 길을 가로막겠다면 그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시무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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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한 자록은 설마 새 신성한 새 시무그를조차 모르는 건가? 그는 이 대지를 구원한 크레바나의 주인이시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 무수히 많은 크레바나로 변해 이 땅에 내린 재앙을 끝냈다고 하지. 아, 그렇다 해도 꼭 네가 희생해야 할까? 흠, 어쨌든 이 일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니 쓸데없이 끼어들지암. 끼어들려 하지 말도록. 너희는 그저 내가 열반에 드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어찌됐든 재앙은 해결할 테니 그 무슨 길드인가 뭔가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다만 나를 찬양하고 그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그 업적을 노래할 범위는 필요한 범위니. 하지만 서르시님, 시계 주인님께서는 의식이 끝나지기 전까지 수상한 자들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로 피하라 명하셨습니다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페리로서 내 말은 절대적이야. 아, 좋아. 날 따라와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수장에게 안내해 주지. 그러나 이 아픈 인간이 쉽게 발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하도록. 만약 길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마물에게 잡아먹히더라도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 말이지.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도 조그만 주제에 왜 자꾸 거물인 척 하는 거야? 열받아. 거물인 척. 서르시님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수상한 행동을 취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시계 주인은 뭔가요? 참으로 박식한 분이시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아는 게 많은 분이야. 한때 우리 회의론단은 아카데미아에 속한 학파였지만 몇백 년 동안 성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을 지키다 보니 지식의 전승에 소홀해졌지. 시계 주인님은 우리의 오랜 전통을 다시 부활시키셨어. 그분만 계신다면 우리 회의론단은 머지않아 다시 부응할 거야. 음... 그래? 따라가보자.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 소르시. 여긴 음악이 없나? 되게 조용하네. 뿅뿅. 이 앞은 통하는 길이 열렸다. 떠도는... 뭐시기라? 어. 고맙다는 말은 됐으니 빨리 따라오기나 해라. 두두 sis Gamete unas terminus 길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어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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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прекрас 이것도 데바에게 점령 당했지않아. 최근 deux이 많게 있는OT factors 최근마ipples이 1 dec趣 열 개를 치는군. 이거는 빨리 불타는 기상을 꺼트려야겠어. 어? 랄라? 랄라? 음... 데바인가 뭔가 했더니 뭐야 심현메이지랑 추추조기였잖아 난폭한 데바를 가볍게 물리치다니 실력이 정말 대단하군 솔직히 다시 봤어 비록 우리 페리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네 용맹함은 과거 우리와 함께 싸웠던 전설 속 인간 영웅의 모습이 떠오르는 정도구나 좋아 결심했어 그대를 나의 찬송의 주인으로 삼도록 하겠노라 야스나? 찬송의 주인? 뭐? 찬송의 주인? 야스나? 뭔진 모르겠지만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들 중에도 있지 않나? 무슨 군사나 석의관 같은 거 영웅을 찬미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 말이다 둘 다 네 설명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그 위대한 업적은 다른 누군가에 기록되고 또 전승되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고대의 영웅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그들은 폭력과 전쟁을 즐겼지만 어쨌든 위협은 위협 그들의 행적은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이었어 그러나 결국 투쟁에 이끌렸던 자들은 결국 그것에 휩쓸려서 모두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칭송할 작가나 시인이 없었고 사건을 겪었던 사람 또한 단 하나도 남지 않는 바람에 그 업적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내 위대한 업적이 기록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잊힌다면 이 세상에 큰 손실이 되겠지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기를 허락하는 것이고 이건 평범한 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은총이다 나 같은 페리가 하이와도 같은 은혜를 내린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아 그러니까 뭐야 복잡하지만 결국 자기를 칭찬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야? 회의론단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야겠다 회의론단? 녀석들은 정신을 높이 사지만 녀석들이 말하는 그 수장과는 수장 말고는 전부 글러먹었어 녀석들은 항상 투쟁이야말로 세상의 본질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투쟁할 능력은 오래전에 잃어버렸지 녀석들 중 누구라도 내가 희생할 때까지 따라오지 못할걸? 어쨌든 결정했으니 걱정마 내가 희생해서 맑은 하늘을 되찾고 나면 너희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내 용맹한 자태를 잘 지켜보도록 아 어디가 용맹한지 모르겠지만 겉보기엔 귀여운데 성격은 최악이야 우리 페리 어쩌고 하대던데 설마 다른 페리도 얘 같진 않겠지? 상상만 해도 짜증나 이런 애들이 많네 사막에 우와 여기 새로운 식물 어 뭐야 거북이 우와 거북이야 거북이 동물인가? 어? HP가 없네 빨리 안오고 뭐하는 거야 어 어 쏘리 쏘리 카고 있어 이런거 삭보고 어 잠깐만 쓰여서 먹고 어 이게 뭐야? 막혔는데? 이쪽 길도 잿빛 수정으로 가득하군 분명 내가 떠날 땐 없었는데 잿빛 수정? 저거 소금같이 생긴 거 말하는 거야? 전부터 신경쓰였는데 도대체 이건 뭐야? 잿빛 수정은 검은 불이 남긴 잔재다 이 땅이 고통받았음에 나타내는 증거지 아 고통? 맞아 너희도 들어본 적 있겠지? 아주 오래 전 거대한 재앙이 일어나 지하로부터 솟아오른 치륵같은 불길이 대지를 불태웠다는 이야기를 말이야 검은 불은 대지의 끝이 보이지 않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균열에서 나온 대바무리가 이 땅을 빚없는 나라로 만들려 있지 결국 균열은 커다란 나무에 의해 틀어막혔지만 검은 불이 가져온 오염은 침식으로 인해 새어나온 수많은 잿빛 어둠과 고통스러운 기억들 속에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튀었지 크레바나의 주인 그러니까 신성한 새 시무그르가 신이 남긴 태초의 물을 마신 다음 크레바나로 변해 대지 위에 흩뿌려질 때까지 말이야 그 후로는 크레바나가 신성한 새를 대신해서 이 땅을 지키게 되었다 새어나온 고통의 기억도 크레바나에 의해 봉인되고 말았고 그것이 응결되어 형성된 것이 바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잿빛 수정이다 겉보기에는 바위와 다를 것 없지만 그 안에는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지 최근 이 주변의 잿빛 수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불타는 기상이 불러온 암흑의 힘과 관련이 있을 거야 얘 이렇게 파닥대는 거야? 귀여워 하지만 이 결정들은 크레바나의 힘을 사용하면 없앨 수 있어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근처에 크레바나가 떠나들고 있을 것이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거라 크바레나 아 크바레나 맞아 왜 크레바나로 보이지? 크바레나 아 이건가? 크레바나는 뭐야 도대체? 아 이건가? 크바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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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기믹이네 크바레나 크바레나 봐라 내 말이 맞지? 이것이 바로 돼지를 수호하는 크바레나이다 음... 어서 따라와 찬송의 주인 inappropri 투 bun Oppange 나 간다 나중에 상대해 줄게 카바레나 어? 신앤는? 위인가? 어떻게 올라가지? 나중에 먹어야지 아껴 먹어야지 갑자기 데이아 뒷태 감상하는 줄 알았다고요 뒷태 해야 뒷태를 왜 감상해 소루시님 크레바나의 사절이시여 드디어 오셨군요 비록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지만 고행응식과 관련된 문서의 해석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크레바나의 노래를 전부 수집하기만 하면 예정된 위협을 완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해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신경 쓸 거 없다 이들은 내가 새로 거두어들인 찬송의 주인과 그 동료다 내 위대한 업적을 목도하기 위해 왔지 이봐 난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찬송의 주인이라 소루시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고행응식을 마치기 전에 무지한 이방인을 이곳에 들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요 아카데미한 녀석들은 고행응식이 무사히 끝나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만 나는 내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자 그럼 페이몬 여행자 어서 북을 꺼내도록 해 북 북북 이건 고리반테스군 고리반테스 그래 우리와 페리 사이에 연결을 맺는 의식에 필요한 중요한 법구지 라우파 몇 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는데 설마 제발로 찾아올 줄이야 앞으로의 계획에 더 좋... 더 없이 좋은 진조군 내가 회의론단을 이끌고 아카데미아로 쳐들어가서 그 지혜궁인지 나발인지를 잿더미로 만들 때도 이렇게 운이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악당 같은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다니 악당? 그건 아카데미아 녀석들에게 어울리는 호칭이지 아 이런 소개가 늦었군 난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회의론단의 시계 주인인 나세주나다 나세주나 아카데미아식으로 말하면 현자라고 할 수 있겠지 그 호갱에 겨워 사는 녀석들이 변방에 지내는 우리가 쓰는 호칭을 인정해 줄 것 같진 않지만 말이야 행색을 보아하니 너희는 아카데미아에서 보낸 것 같지 않은데 우린 무언가예요? 그럼 됐다 사실 아카데미아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지 설령 30인단이 전부 몰려온다 해도 내 계획을 막을 순 없어 너희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너를 막으러 온 게 아니야 우린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아카데미아에서 보낸 녀석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고 내가 경계를 풀 때 뒤통수를 때릴 거고 그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쓴 채 몰래 우리 학파의 서적을 훔치려고 하는 녀석들처럼 말이야 놈들은 심지어 크바레나의 사절이신 소루신임을 습격하기까지 했지 흥 결국 한 놈도 빠짐없이 내 앞에 무릎을 끌렸지만 꿇었지만 대단하네 우인단이었던 건가? 우인단?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놈들은 도시에서 온 녀석들이었어 분명 아카데미아가 배우겠지 우리를 태미르 사내에 사는 비겁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는 다마반드산 북부 사막 전체가 우리의 영역이었다 다만 열악한 환경과 우리들의 학설을 향한 아카데미아 놈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을 뿐이지 나처럼 현명한 자의 노력과 크바레나의 과오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유론단은 오래전에 자멸했을 것이다 아카데미아랑 사이가 안 좋나 보네요 캐서린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의견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고 못 사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단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쪽이 더 맞겠지 젊었을 땐 나도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하면서 그들과의 차이를 좁혀보려고 했지만 아카데미아 놈들은 날 끝까지 이방인 지급했지 녀석들은 점잖은 채 하면서 우리를 아카데미아의 분파라 부르지만 그건 우리를 비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회유론단 조상들은 그들과 이념이 맞지 않아서 홀로 흑연의 오염과 맞서 싸우기 위해 사막으로 떠났다고 하더군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오염의 전쟁과 최전선에서 이 땅을 지키며 싸워왔다 그동안 아카데미아 놈들은 대체 뭘 했지 상하탑 속에 틀어박힌 책벌레들보다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일치하는 우리들이야말로 현자라는 칭호에 더 적합해 뭔가 정치적인 싸움인 것 같네 투쟁이야말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된다 그바레나와 오염 그리고 다흐리와 올바른 법 어? 다흐리가 켈리아를 부르는 거였어? 다흐리에 뭐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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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지 않았나? 다흐리 다흐리 그것들이 서로 투쟁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를 유지하는 거지 바로 저 하늘처럼 말이야 아카데미아의 책벌레들은 하늘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야말로 지구의 지혜이자 진리라 여기지 하지만 지금은 저 기상은 오염을 투영하고 있어 즉 놈들의 진리 또한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지 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렵게 설명하네 쉽게 말해줘 오로지 진리를 반박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아무래도 넌 자질이 없는 것 같군 나수라이야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잿빛 수정이 이곳으로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 조스키 불타는 기상을 끄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이곳은 위험해질 것이다 아 그... 그거 말인데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우리는 저 큰 구멍을 해결하러 온 거야 한참을 얘기했는데 아직 그게 뭔지 못 들었어 하 우리 계획에 그 기상을 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게 뭔지 설명하자면 수면이라 할 수 있지 수면? 물의 표면? 그게 더 헷갈리는데 수면에 비치는 건 환상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어 저 하늘도 마찬가지야 신기루라면 너희도 본 적 있지? 신기루라고 하기엔 그 저 큰 구멍은 너무 무서운데 당연하지 저 기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지옥의 광경을 투영하고 있으니까 아주 오래 전 이곳은 지하의 고대국가 다흐리가 건설한 바깥세상과 연결되는 시설이 있었다 500년 전 다흐리인이 불러왔다고 알려진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시설을 통해 마무리 지상으로 몰려왔지 마무들은 투닉이 흑연이라 불리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나중에 고목에서 새로 자라난 줄기에 의해 봉인되었지만 그 후 저 수수께끼 기상현상이 나타났지 기상이 투영하는 것은 검은 균열 너머의 광경이다 비록 마물들은 저 환상을 통해 티바트로 넘어올 순 없지만 저것은 더러운 힘으로 가득 차 있지 최초의 시계 주인이 페리와 함께 그 이상 기상을 껐다고 전해지긴 하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오염의 힘이 강해지면서 고대의 이상 기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그 균열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고대의 전쟁이 재현되겠지 어찌 생각하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라 할 수도 있겠군 하나도 흥미진진하지 않아 뭐 상관없어 당시 그 시무르그가 마셨던 신이 남긴 감수로는 무수히 많은 크레바나로 변했으니까 신성한 새의 후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페리의 사명이다 나 소르시는 반드시 신성한 새와 같은 위대한 업을 남길 것이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 그 발의 나의 사절이시여 저희 회의론단은 당신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 계속 희생이 어쩌고 저쩌고 저 기상은 뭔가를 희생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수메르 사람들은 전부 희생에 아무렇지도 않나 보구나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불타는 기상에 관한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유실되었고 관련 의식 또한 전승의 맥이 끊겨서 말이지 내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문헌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고행 의식을 존재조차 몰랐을 거야 내 연구에 따르면 페리는 시무르그의 후손이니 그 발의 나로 변해 대지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 신성한 새의 후손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라 우리 회의론단의 스타일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 아무리 봐도 그 희생이라는 게 사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거야?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치? 맞아 간섭할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 너희들은 내 희생을 목도하기만 하면 돼 대지를 정화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건 우리 페리에게 있어 축하할 만한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라 이방인 원래는 나도 고행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투니기 흑연으로 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만 너희도 함께 가지 않겠나?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균열의 남긴 흔적을 보고 싶을 듯한데 그 광경을 보면 분명 너희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니 궁금하긴 하네 좋은 계획이로군 그럼 내가 앞장서지 너희들만으로는 크바레나와 오염이 싸우는 곳에 자유롭게 오갈 수 없을 테니 나의 찬송의 주인이여 끝까지 따라와서 이 몸이 사명을 완수하는 걸 지켜보도록 해라 페리! 페리페리는 신비로운 생물입니다 소루시는 페리 일족의 용자로서 캐릭터를 대신해 비행하고 이동할 수 있다 캐릭터는 소루시가 비행하는 동안 원래 위치에 머물며 소루시가 돌아올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린 비행하는 동안 상승하강을 할 수 있다? 와 날 수 있다고?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없다 신비한 하루살이가 맴도는 특수한 에너지 오브젝트를 깨울 수 있다 상호작용을 짧게 하면 자신의 힘을 사용해 크바레나의 힘을 인도할 수 있다 홀드하면 홀드하면 닮았으니깐 이따구 평소에 떠던 정령처럼 빨리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다고 뭐야? 페이리 이런 거는 페이리만 회수할 수 있다 소루시 다가가면 도망간다고? 헐 장착해야 되는 모양 장착해야 되는 모양 물 좀 마실까? 물 좀 마실까? 툰익이 흑연 우와 얘 귀엽다 여기 붙어있는 거 보니까 귀여운데? 우와 이봐 오 졸기네 오 변신했어 오 어떻게 아 위로 오 오 오 오 오 오 요 요 요 오 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우와 대박이다 여기 우와 동료가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동료가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멀어지면 어떻게 돼? 멀어지면 어떻게 돼? 오아유 뭐 이봐 오 아 이렇게 쪼거거 쪼거 해주는구나 와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와 대박 왜 일렁일렁거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소루시 드론 오 저게 네가 말한 툰익이 흑연이야? 엄청 큰 결정으로 가득하네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험해 보여 저건 흑연의 마물을 봉인한 거묵이다 부정의 힘이 침식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지 음 마물이 전부 봉인되어 있으면 희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냐?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의 나의 힘을 사용해서 다시 길을 열어야 하지 어? 그러면 마물들이 전부 풀려나는 거 아냐? 기껏 힘들게 봉인했는데 에에에 그게 아니야 불타는 기상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었던다 대지의 균열로 통하는 길은 오래전에 막혀서 진정한 흑연과 이어질 수 없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봉인된 균열과 저 하늘에 있는 흑연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우선은 크바레나의 노래를 이용해서 이곳의 봉인을 안정시켜야 해 그런 다음 고행의식을 거쳐서 흑연을 건너면 기상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크바레나의 노래? 대지 위에 흩어져 있는 크바레나의 씨앗 중에 가장 강력한 실체를 말하는 거야 크바레나의 노래의 힘을 사용하면 고행의식을 진행할 수 있지 그럼 흑연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거다 최초의 시계 주인 나가르두나는 페루와 함께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더군 다 알겠는데 기상이 있는 쪽으로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 후엔 나도 모른다 최초의 시계 주인 나가르두나가 승천에서 신의 힘으로 이상현상을 소멸시켰다는 전설이 있지만 신하에 가까운 이야기란 말이지 아마 크바레나의 사절에게 방법이 있을 거야 그들은 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기상도 없앨 수 있겠지 아 소르시님도 시무르그의 희생을 본받고 싶다 말씀하셨어 결국 이 세상의 본질은 투쟁과 희생이지 분명 소르시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 걱정 마라 그런 걸 걱정하기 전에 크바레나의 노래부터 모아야 하는데 그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 뭐? 도대체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크바레나의 노래는 오직 용자로 인정받은 페리만 만질 수 있기 때문이야 문제는 크바레나의 사절이신 소르시님이 아직 그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단 거지 아 그래?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구는 것 치곤 그렇게 대단하진 않나 보네 소르시 입조심에 힌두둥시리 난 힌두둥시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쌍각화관을 얻어야만 크바레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페리 용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먼저 그러려면 최초의 페리 주르바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그분은 한때 우리들의 조상과 함께 싸웠던 위대한 페리시다 500년 전에는 고대의 영웅들과 함께 심연의 잿불을 꺼버렸다고도 전해지더군 하지만 그 선배는 너무 고집불통이라서 어떻게 해도 내 일생일대의 소원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더군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상관없어 그 쌍각화관이 없어도 내가 희생하면 충분할 테니까 물론 희생을 향한 소르시님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흑연을 지나칠 수 없을 테고 지나갈 수 없을 테고 그러면 뜻을 이루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저 둘을 찬송의 주인이라 부르셨죠? 저 둘과 함께 주르바님이 계시는 감로 꽃바다에로 가보는 건 어떻습니까? 인가들이 소르시님의 예정된 사절로 여기 있고 있다는 걸 알면 주르바님도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당신은 왜 안 가는 거죠?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지식을 축적한 그분이라면 나 같은 학자 나부랭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실 거다 만약 나 같은 걸 보면 주르바님은 다시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겠지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야 그럼 소르시님과 함께 크바레나가 수원의 성지로 가보도록 교활약이든 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설마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면 고행 의식의 준비도 맞춰둬야지 크바레나의 노래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고대 학자들이 남긴 기록도 살펴봐야 하고 말이지 그리고 너희가 가져온 코리 북으로 잠들어 있는 페리와 연결을 맺어야 해 고행 의식을 거행하려면 그녀들도 깨워야 되니까 어쨌든 쌍각화관에 관한 건 너희에게 맡기도록 하지 일을 전부 마치고 나면 태미르산 야영시로 오도록 어쩔 수 없네 그렇게 되면 그 무슨 페리 어르신을 만나러 가야 되지 그 녀석은 소르시만큼 성격이 이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음 구렘? 뭔가 또 얼떨결에 엄청난 걸 맡아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기동역으로 가야겠다 이제 먼저 가서 조사나 해봐야겠군 지도를 개방해보자 오우 투닉의 흑연 이게 투닉의 흑연이구나 어? 신규 보스도 여기있다 투카르나인 관문 태미르산 가볼까? 갑로꽃바다? 꽃으로 된 바다인가? 하지만 이렇게 기대하고 갔다가는 또 허허벌판일텐데 거의 뭐 층안고양같이 막 난리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대박 나중에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어? 저기랑 여기랑 다른 공간이네? 어? 신의 눈이다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갈 때 먹어야지 나중에 갈 때 먹어야지 그래야 더 기분이 좋겠죠? 이건 뭐야? 이게 크바레나 뭐시기인가? 귀겁.. 아 뭐야 이거 크바레나의 빛인가? 어? 근데 이거 이거 아까 나희다 전설인무에 썼던 그 걔네들 이미지랑 비슷하게 보인다? 걔네들 원래 뱃속에 살았을 때 그 모습 동그랗게 날개 달린 어? 이거 뭐야? 잿빛 수정 속의 마음을 헐 크바레나의 영향을 받아 깨어날지도 모른데 이런 이런 괜히 따라왔어 그러고보면 여기 힐러가 없네 바꿔야겠다 그Rev 이게 그러니까 저기 모양만 다르지 이때까지 했던 기믹이랑 똑같 Primary 나 뭐 대단히 새로운 건 줄 알았어? 사유 나와라 사유 굴러다녀야겠다 설령 기믹이네요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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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황량하구만 어디로 가야돼 나 나 나 가 보자 맵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 길도 왜 길이네? 계속 전... 이건 뭘까? 만상석 미상석 미상자 안에서 잘 수 있겠어 뭐? 이거 뭐야? 빛을 정박 빛을 속박한 넝쿨 소로시의 힘에 사용하면 이 에너지를 추출해 넝쿨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넝쿨 그냥 가도 상관없는 건가? 오우 Pitt 뭐지? 뼈? 아 모래벌레 그렇네 그 디자인이 똑같네 왜 이렇게 클까 원래 이렇게 컸나 어 저 필드보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어 신발에 모래 다 들어가니 우와 여기 결정은 어쩐지 아 모래벌레가 앞에 배 후손이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거 그런 건가 음 설마 모래벌레는 아니겠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오 너희는 고대용의 후손을 모래벌레라 부르나 보지 이 녀석은 죄 있는 몸이 아니야 아마 어쩌다 잘못 휘말리는 바람에 봉인된 거겠지 음 이 녀석이 봉인된 상태여서 다행이네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땅속에서 튀어나와서 날 한 입에 삼켜버렸을지도 몰라 베이모는 맛없을 텐데 음 기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음 너희들은 사이가 좋아 보이네 물론이지 우린 최고의 파트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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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지만 언제나 함께하던 동료를 갑자기 나타난 요정이 체가하는 이야기는 꽤 흔하지 않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여행자는 절대 그러지 않아 아이쿠 그냥 농담일 뿐이야 하지만 진짜 만약 진정한 파트너였다면 이런 하찮은 농담에 동요하지 않았겠지 여기만 지나면 바로 갑노꽃바다니까 어서 움직이자고 바닥바닥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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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세사 어린이 오늘도 앞 확인해보자 우와 우와 엄청 거대한데 녹색이 뭔가 뿜어져 나오고 있네 아! 이쪽이야 이런 이거 뭐야 영혼의 종 뭐야 종의 시련? 뭐야 시간 내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야 허접해 이런 달리기 기믹은 많았는데 전혀 새롭지 않은 거? 우와 우와 이런 커다란 녹지가 있다니 방금 전까지 사막이었는데 정말 신기해 어떠냐 굉장하지 않느냐 여기가 우리들 페리의 고향이다 페리의 고향이라고? 그러면 소르시 같은 녀석들이 잔뜩 있겠네 아 저기 뒤에 감실도 보인다 갑자기 가기 싫어졌어 너무 설레서 참을 수 없다는 거겠지 우와 예쁘다 빨리 가까이 가보고 싶다 오 저쪽에 큰 나무 그루터기는 저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 같네 저건 나무 그루터기 같은 게 아니라 씨앗 나무의 어머니다 씨앗의 어머니 나무다 우리 페리에게 생명을 준 신의 성체지 저게 신? 우리 또 다른 신의 본 적 있지만 저렇게 생기신 처음 봐 왜냐하면 우리 신께서는 살아계신다고 할 수 없는 상태니까 500년 전 신께서 이곳에 벌어진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희생하셨다 하지만 신께서는 오염 때문에 극락 정토로 가지 못했고 그분의 의식은 속세를 떠돌게 되었지 신께서는 순수한 감노수를 남겼고 초목의 주인은 그 속에서 씨앗의 어머니 나무를 자라게 하여 신의 의식이 깃들게 했다 이 감노꽃바다는 감노수로부터 자라난 것이다 이 땅을 수호하는 크바레나 역시 감노수가 있어야만 힘을 얻을 수 있지 아 이게 감노꽃바다야? 아 난 진짜 바다인 줄 알았네 근데 저 신이라는 게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걸 계속 막아내고 있잖아 신의 힘이 흑연을 봉인하고 있는데도 저 이상 기상현상이 이곳에 나타난 건 어쩌면 그 또한 이 힘에 이끌렸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만약 씨앗의 어머니 나무가 없었다면 저 흘러나오는 오염이 대지를 뒤덮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도 한 사실이지 만약 내가 저런 꼴이 된다면 난 도저히 견디지 못할 거다 그렇게 나는 저렇게 변해버리기 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 영웅적인 모습을 남겨야만 해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얼른 그 주르반인지 나르반인지 페리를 만나러 가는 게 좋겠어 그 화관을 얻어서 이상현상을 해결하면 저 신의 상태도 좀 해결될지도 모르잖아? 무슨 문양이 그려져 있어 저 문양은 여기에서도 본 거 같은데? 수천살림 비수물이 한 느낌? 수천살림 수천살림 우와 오 우와 여기 번나무 있나 봐 이거 오닉나무인가? 어 우와 여기도 가보고 싶다 헤안가가 있네 이쁘겠다 예쁘다 아 이 식물이 여기 있는 식물이었구나 우와 예쁘다 이거 예뻐 마우티미아에도 있었나요? 그랬나? 기억이 안나 왜 여기가 아니야? 오 오 뭐야? 오 헉! 나비다! 냥냥냥냥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어 뭐야 밖으로 나왔..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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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어.. 얘가 주르반이야? 어 얘 못생겼어 어.. 얘 오징어같이 생겼다 오.. 오징어 이런 이런 소로시가 아니냐 참으로 귀한 손님이군 오랜만이에요 주르반 선배 선배라.. 날 선배라고 생각한다면 페리의 규칙에 따라 저 엉큼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과 거리를 둬야 하지 않겠는가 전 페리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인간들과 접촉했던 건 하늘의 불꽃을 꺼뜰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마치.. 신성한 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넌.. 인간들에게 희생이란 이상한 것을 배워왔다지 페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추구하지 않아 오염과 맞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페리의 사명이 아닌가요? 지금 나를 두고 둘이서 싸우고 있어 운명의 부름을 기다리거라 소로시 무모한 행동은 인간이나 할 짓이야 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요 운명이란 신기루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위험한 부분이다 네가 찾고 있는 화관에는 크바레나가 부여한 권능이 들어있어 그것을 너에게 맡긴다는 건 곧 크바레나의 힘을 저 의무스러운 인간들이 손에 넘기는 것과 똑같이 저를 좀 더 믿어줄 수 없나요 선배? 아.. 저기.. 우리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인 것 같긴 한데 아.. 그.. 그리고 뭔가 주르반 앞에 서니까 소로시의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뀐 것 같지 않아? 히히.. 음.. 역할 노리였나 봐 왜이론단 사람들도 참 어울러주기 힘들겠다 너희들.. 소오로시를 따라온 건가? 이곳은 평범한 인간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어디 보자 흠.. 그 회의론단인가 뭔가 하는 인간들은 아닌 것 같군 어디서 온 자들인가 여기서 너희들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맞겠군 내가 이름을 물어보는 자는 그리 많지 않으니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아.. 얘는 여행자고 난 페이몬이야 우리는.. 무언가야 무언가라.. 그렇다면 여행자로군 전에도 너와 같은 여행자를 본 적이 있었지 이곳은 우리 페리의 금지된 성역이자 감로로부터 피어난 낙원이다 또한 위대한 신의 형 성체를 모시는 사당이기도 하지 오직 우리 페리의 동료가 된 영웅과 신의 경배로 하러 온 순례자만이 이곳에 발을 들을 수 있다 너희는 소르시의 동료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지 흐흐 마지막으로 인간이 꽃바다를 방문한 것이 벌써 수백년 전의 일이로구나 엥? 저 바깥에는 회의론단 사람들이 잔뜩 있잖아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는 건가? 흥!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무례한 무식한 녀석들이 금지된 성역에 들어오게 할 순 없지 과거 우리 페리는 녀석들의 선조들과 함께 싸웠다 심지어는 꽃바다에서 함께 살기도 했지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들은 갈수록 어리석어졌어 심지어 전승되는 의식조차 잊어버려서 이제 페리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 원래대로라면 그들이 흑연을 막아내고 있는 저 거묵의 기우제를 거행해서 나무의 오염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 나무의 침식을 피할 수 없었을 테지만 그대로 의식을 치일하지 않아서 봉인이 느슨해지는 바람에 저 끔찍한 이상현상이 이렇게 빨리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전승이란 본 뒤 신뢰할 수 없는 법이지 그들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이방인이 너희들을 차라리 더 믿을만 하겠어 에이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너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 저 이상현상 때문이겠지 그게 아니면 아무도 여기서 찾지 않을 테니 말이야 음 그건 맞긴 해 이런 이런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너희 단명종은 여전히 근시한 적이군 일이 이렇게 돼 버려지 일이 이렇게 돼 버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페리가 나설 이유는 없었을 때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야 역시 페리들은 전부 성격이 나쁜가봐 하지만 인간 용사가 다시 한번 페리의 금지된 성역을 방문했다는 것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또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말이겠지 게다가 이렇게 흥미로운 인간이라니 참으로 그립군 과거에는 나 역시 너희처럼 흥미로운 인간과 함께 재앙을 막아낸 적이 있었지 어쩌면 너희는 정말로 고대의 영웅의 위대한 업적에 필적할 만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좋아 너희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지 좀 무지하고 맹목적 회의란 맹목적인 회의란 덤보다는 너희들을 믿는 게 훨씬 낫겠어 선배 차라리 저를 믿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건 말이다만 소르시 미히루와 라슈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겠지 가서 둘을 데리고 와라 지금쯤 잠들어 있을 것이다 임무를 완수하면 그것을 널 신뢰해도 된다는 증거로 삼도록 하마 화관도 넘겨주도록 말이지 어? 나 알았어 모두가 함께 있어야만 봉인을 풀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전혀 아니다 상상력이 형편없군 화관은 언제라도 넘겨줄 수 있어 다만 불타는 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녀들의 힘이 필요하지 소르시 소르시 혼자서는 화관이 있어도 흑연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어 이 또한 3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얻을 수 있으면 상관없어 그래 페이먼 여행자 이 녀석을 잘 도와주도록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는데 너도 참 솔직하지 못하기는 선배가 말씀하셨으니 잘 들어야지 라슈누와 미히르 이름이 어렵네 아 안되잖아 이런 뭐야 저기까지 가야돼? 뭔데? 슝슝슝 슝슝 슝슝 어 트위지다 헛 버섯 트위지 헉 여기도 이게 있네 어 여기 뭔가 달콤한 향기 나는 것 같아 음 냄새 좋다 어 이건 뭐야? 헉 이거 봐 이건 좀 특별해 보이지 않아? 소르시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냐타 꽃이라고? 뭐야 또 새로운 수냐타 꽃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다? 만져? 어떻게? 아아 이렇게? 어우 뭐야 아아 아 운전해야 하네 이거 흐흐흯 우와 오오 재밌다 약간 어렵긴 한데 정화 다 했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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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는데 하나를 못했나? 아 저기 있다 오 스태미나도 빵빵하고 좋은... 뭐야 아직도 못했어? 아 뭐야 여기 뭐가 그렇게 많아 이거 왜 안 만져줘 뭐가 많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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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직도 안 됐어? 뭐야 도대체 뭐야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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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것도 약간 동요 같은 느낌 또 나의 플레이리스트 장식할 새로운 음악을 또 장식할 새로운 음악을 또 이 꽃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일 뿐이야 다른 꽃 연못도 화를 면하지 못했을 텐데 세판화가 정신없이 없을 줄 몰라 하고 있겠군 음 음 내 위대한 업적의 이의를 작은 장식 정도로 추가해도 되겠지 찬송의 주인 이런 꽃을 눈여겨보도록 해야 돼 그래 알았어 예쁘다 우와 이 꽃도 저거 하우징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딴 게 좋대가? 이딴 게 좋대 어찌리 절묘한 이건 또 뭐야? 또 뭐가 이렇게 많아 소르시 상호작용 스킬을 짧게 터치하면 클로버 인장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헐 그래? 어떻게? 어어? 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닌데? 어떻게? 아 여기 아닌데? 어떻게? 가서 놔두고? 어디? 밑에 불 들어온 거 아 불 들어온 거를 먹고 위치에 놔둔 뭘? 어디 위치? 내가 원하는 곳에 놔둘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었나? 여기 놔둘 수 없는 건가? 아! 놔둘 수 있네? 왜 이런 짓을? 왜? 방랑자가 있으면 다 갈 수 있는데? 하늘 날아가면 되지 방랑자 없나? 개개개개개 방랑자가 없구나? 그럼 그럴 수 있지 방랑자도 못 가는 곳인가?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보다 쓸모없군 슈!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기 길이 이어져 있나? 가자 바람이여! 바람이여! 어? 뭐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응! 쟤 크바레나 빛 갇혀있어 이건 뭐야? 회의론단이 조상이 제작한 북을 특정 방식으로 두드리면 북이 울린... 북북북? 일반 공격하면 약한 울림 낙하 공격하면 강한 울림 정지하면 빈 울림 헐 빈 잎사귀 불완전한 잎사귀 잎사귀 아아아 정지 일반 공격 낙하 공격? 어? 이것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아잇! 이것들이 진짜... 아니 뭐 해보자 새로운 공격 한번 해보자 이것들아 아휴 안아줘 왜 이렇게 맞는 거야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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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게 좋다고? 아휴 일단 얘 좋다고 우와 쟤는 저리로 가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이거 한번 해보자 리듬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일반 가만히 있고 일반 가만히 있고 딱 야 이거 어렵겠는데 일반 가만히 있고 일반 빛날 때 하라고? 일반 가만히 일반 아 가만히 일반 아 틀렀다 몇 번인지 까먹었네 아 오케이 알았어 일반 가만히 있고 빛날 때 일반 일반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어 낙골 어떻게 아 야 이거 아 잠깐만 아 가만히 있었네 아 야 야 야 이거 일반 일반 가만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낙골 뭐 잘 안 될 아 에? 점프가 뭔가 잘 안 되는데 일반 가만히 있고 일반 가만히 있고 강공 가만히 있고 아 진짜 일반 가만히 있고 일반 가만히 있고 미리 날아야 되나? 아 날개 안 펼쳐도 되는구나 아 아 아 잠깐만 일반 가만히 있고 일반 가만히 있고 강공 아 낙공 가만히 있고 낙공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튜토리를 안 아 내가 읽어줄 때 안 보고 뭐 했어 저게 벽화를 보고 하는 건데 나뭇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텅 비어 있잖아요 얘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반 정도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일반 공격해야 돼요 그리고 꽉 채워져 있으면 낙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일반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일반 공격하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낙공하고 가만히 있고 낙공하고 가만히 있고 그거를 이 북에 그 빛나는 그 타이밍 순서대로 이 북에다가 음표를 그지같이 만들어놔 가지고 나는 점프 점프 두 번 누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날개를 펼쳐서 못했네 음 유익했어요 화가 나는 기믹이야 우와 이거 뭐야 음악 정말 좋아 우와 우와 여기 있어 음악 좋다 수메르 짱이야 음악 너무 우와 저기도 나무 있어 라슈누가 바로 저 나무에 있대 뭔가 쓸쓸하고 그런 느낌을 되게 잘 표현했다 수메르 같으면서도 여기 와 있었네 음 어 여긴 어쩐 일이야? 어 뭐야 응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 이름으로 부르도록 할게 혹시 전에 회의론단이 줄곧 코리북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나? 아 그 무슨 북 북치기 박치기 북북박치 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북 그거? 이름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북이란 건 기억하고 있으니 다행인가 너희는 크바레나의 샤절이 인정한 사람이지만 회의론단의 눈부신 업적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겠지 그래서 우림의 광신도들이 하는 헛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오늘은 너희에게 바르솜과 코리북에 대한 진짜 역사를 알려주도록 하지 관심 없는데요 아 맞아 나세주나가 하는 말은 소로씨의 말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워 들어도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니까 이 가이드인 나도 진짜 이름을 잘 못 외우겠어 흠 그럼 나세주나에게 몇 번이든 반복하라고 해야겠군 페이먼조차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야 우이 그럼 역시 한 번만 들을래 여행자가 나대신 기억해 줄 거야 아주 오래 전 큰 뜻을 품고 온 회의론단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재앙을 가라앉혔다 그러던 중 자연스레 페리 이쪽과 두터운 우정을 쌓게 됐지 바르솜의 권석은 음악을 좋아했기에 우리는 코리북을 제작했어 페리와 연결을 맺는 의식에는 다섯 개의 북을 모아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하지 비록 코리북은 오래 전의 자취를 감췄지만 보다시피 악보는 모래바람의 마모와 침식을 견뎌낸 채 잘 보존이 되었어 야, 이렇게 많냐 당시에 그 성대한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준이었어 코리북이 울리자 만물이 공명했고 그 메아리는 심지어 과거 현재를 관통하기까지 했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소리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뿐 아니라 원소의 힘마저도 격동시켰다고 하더군 엄청 떠들썩했겠네 아쉬울 따름이지 회의론단의 전승은 맥이 끊겼고 코리북도 오랫동안 자취를 감춘 상태니까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불러도 바르솜의 권속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음, 왜 응답하지 않는 걸까? 페리와 회의론단 모두 전승과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모든 게 정해진 대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전승을 중요시한다면서 북은 전부 잃어버렸네 이곳은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어지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땅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할 건 없지 알았어, 나슈뉴에게 같이 감로 꽃바다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 그래, 먼저 코리북을 전부 모은 다음 악보대로 연주해야 되지 하지만 다행인 점은 내가 아직 소실된 코리북을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오기 전에도 주곧 관련된 단서를 찾고 있었다 아, 역시 나수라이아님이시네요 과찬이야 사실 아리아 대바만 아니었으면 이거 이거 실례 그 사람은 회의론단의 선배야 수메르성으로 가서 무슨 라이트노벨 작가인지 뭔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런 중책을 맡게 됐지 라이트노벨 작가? 야외 출판사의 편집장이나 일곱 성인의 소환 플레이어와 대결하는 것도 투쟁이라느니 어쩌느냐 두군 아무리 예의를 차려 말해도 노망난 게 분명해 흠 그래도 선배이니만큼 회의론단의 전승에 대해선 나보다 아는 건 없고 나보다 아는 것은 더 많지 그러니 싫어도 억지로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라이트노벨이나 카드게임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더군 세 번은 물어봐야 겨우 한 번 대답할까 말까 어쨌든 그 사람에게서 코리북에 대한 단서를 얻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지 새로운 단서를 얻었다니 잘 됐네 근데 왜 단서가 있는데도 직접 사라진 코리북을 찾지 않은 거야? 구야 간단하지 포하니 넌 신의 눈이 없는 것 같군 맞아요 그런데도 원소의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니 부러워 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쉽군 음...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덕분에 소르시님도 수거를 덜게 됐다는 거야 너희가 없었다면 난 다른 계획을 세웠어야 했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운명도 내 편인 것 같군 소르시님 그리고 너희들 따라와라 숨겨진 보물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 왜 하는 말에 질문을 안...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왜...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 안 할 거야? 도대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이건 뭐야? 음... 이상하네 여기는 이 길이 아예 없잖아 나세준아 나세준아는 가이드의 소질이 없나봐 암석이 무너진 현저게 했군 아 역시 사절림은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분명 마무리 활동으로 인해 붕괴되어 길이 막힌 걸 겁니다 일단은 길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사소한 건 제게 맡겨주시죠 안전을 위해 조금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 뭐야 다이너마이트? 이제 방해되는 돌덩이는 제거가 됐습니다 뭐야 또 문이 있잖아 저거는... 벽에 풀... 풀 모양이 있어 문양 잠시만요 뭐야 이거 얘네들 거슬리는 애들이 여기도 많이 하네 미나즈마 말고는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를 갖다 바치면 되겠지? 큰일 났다 배고프다 1시간 반 밖에 안 했는데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우와 여기 뭐야 예쁘다 보자 아프다고 울지마 잡았다 동굴에서 단서를 찾아보자 북이다 북 수정이 엄청 많아 보자 음... 내 예상과 비슷해 이곳에는 원래 풀의 북을 봉인하던 장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훼손된 상태지 여기에 다른 코리북이 있는 장소가 기록된 노트가 있군 으윽 어른? 한참을 헤매 겨우 코리반테스가 있는 곳을 알아냈지만 남은 힘이 부족해 손에 넣지 못하고 여기에 장소를 기록하는 바이다 의식의 주요 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여러 문헌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나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코리반테스의 원소와 악보에 기록된 원손 기재된 원손을 일치해야 한다 음... 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칙이다 참고로 바람의 북과 바위의 북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부호의 의미 빈 음표, 절반만 칠해진 음표, 전부 칠해진 음표로 나뉜다 빈 박자, 약한 박자, 강박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읽는 순서, 알 수 없다 유실된 코리북을 찾으면 흔히 읽는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대로 해보면 될 것이다 오... 이런... 선배말에 의하면 당시 코리북은 하룻밤 만에 전부 사라져버렸고 회의론단은 모두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코리북을 읽는다는 건 곧 바르솈의 권속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으니까 후손들은 더 이상 권속의 가르침을 얻을 수 없었지 그것은 회의론단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일이었다 이후 회의론단은 전력을 다해 사방을 수색했지만 오염의 힘 때문에 수확이 거의 없었어 선배의 말을 의하면 이곳은 그 옛 터 중 한 곳이라고 하더군 보다시피 오염을 이겨낼 수 없는 자 원소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 크바레나의 사절에 신뢰를 얻지 못한 자는 이곳에 도달할 수 없지 아리아데바 역시 젊은 시절 이곳의 프레북을 회수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 자책감 아니면 긍지 때문이었을까 차마 말을 못하는 것 같더군 전에 나세주나가 회의론단 아카데미아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길래 난 회의론단 사람들 모두가 계속 여기서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근데 하늘에 큰 구멍이 뚫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러 오지는 못할 망정 수메에서 소설이나 쓰고 카드게임이나 하고 있다니 너무 이상해 음... 지어난 이야기에선 이루지 못했던 걸 이룰 수 있었으니까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라이트 노벨에 쓰고 결말을 바꿔버린다고? 에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진 않잖아 사람들에겐 희망이 필요해 그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음... 하지만 나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하늘의 큰 구멍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소루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오호... 페이몬 네 걱정은 위대한 희생을 하는 나에겐 불필요한 것이다 타인의 선택과 운명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행위지 난 그냥... 그냥... 말로도 못 이기겠어 어서 도와줘 음... 우린 의뢰를 완료하러 온 것 뿐이야 어? 내버려둘 수 없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생각으론 프로 무언가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군 어찌됐든 이제 코리북의 행방을 알게 됐으니 전부 회수하는 일만 남았어 이곳의 시련은 훼손되었지만 나머지도 이렇게 쉬울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 괜찮다 내 찬송의 주인에게 맡기도록 해라 그녀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테지 안 그런가? 물론이지 우리는 엄청 프로페셔널하다고 이 노토대로라면 다른 코리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일은 너희한테 맡기도록 하지 행운을 빌겠다 음... 바로 다 찾아버렸다고요? 저... 이게... 이걸 안 해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정석으로 하고 있는 건가? 표시를 다 해주네 제일 가까운 곳부터 가볼까? 내려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 지금 하는 건 필사? 일거리가 또 생겼군 전부 다 보인다 마무리 사고 끝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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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냐 아 이 나무 근처에 다 있네 여기도 악보가 있어 쇼 쇼 쇼 쇼 위를 가야 되는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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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리부, 허리부, 허리부. 우와, 뭐야? 멀리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헐. 멀리도 가네. 먹어서 부셔라고? 낙사할 뻔. 저렇게 다 찍어주는데, 나는 왜 그 고생을.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이런,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넓은 데를 무작정 다니기는 너무... 무작정 다니기에는 넓은데? 물이다, 여긴. 아, 네. 다 떨어뜨렸어. 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아, 물에 비친 그림자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들어가...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수위가 낮아졌을 때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높아졌을 때는 물은 어디서 오는 거고... 저게 모양인데? 저건 뭐지? 그냥, 이제 Fellows 앞에서 하고 유난 분 신경을 받아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어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 도전 성공 어떤 건 다운...!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엉엉... 엉엉... 어린이로... 랄랄랄 알랄랄 아이고 아이고 못 먹었네 아이고 이걸 못 먹었네 아이고 원래 이렇게 깨우는 기믹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방랑자가 있는걸 있으면 써야하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기믹날목 폭염나무 푸사? 아 다 바뀌었더라구요 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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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까? 우리 어제 봤지 보면서 얘기했지 이게 너무 높은 곳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아래쪽인가? 보통 이런데 안에 뭐 있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없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여기 미친데? 여기 미친데? 들어가자 우와 헉? 으윽 으윽 벙개네 어째서 이런곳에 번개가 치는 거야? 무섭나 흰 두둥시리 괜찮아 번개 따위는 아무것도 해 오늘 안에 깨겠다냐 생각보다 안 긴데? 몇 날 며칠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헉! 어머나 깜짝이야 뭐야 전당이야 손을 손잡고 분실불 분발 횟수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 끝 꼬리북 어딨어 여기있다 붓붓 우와 저기 7층 위쪽이군요 어디로 올라가지? 이렇게 가... 이렇게 가야되나? 동굴 동굴 아니라고요? 위인데? 위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쵸?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맞나? 위위위위 위위 lab 오 위 위 그쪽을 가리키네? 뭐야? 도대체 아까는 위를 가리키더만 얘 설령 진짜 느려 아 이거 맞겠다 왜 이렇게 드린거야 도대체 답답하구만 보물찾기에 일가견이 있네 이쪽 동굴이 있나? 조급히 할 것 없어 왔다 왔다 여기다 이거 맞는데? 불을 다 밝히면 돼 쉽다고? 조급히 할 것 같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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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야? 제한시간은 없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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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위치를 안 알려주고 한, 한단 사실상 있다고? 이런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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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정답은? 정답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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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발견했으니 다른 곳을 발견 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어디 있어 한 개 어디 있어 한 개 어디 있어 한 개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어 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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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으 예쓰 굿 대박 뭔지 대박 대박 운이 좋아쇼 빨리 소모 야란이라 가능했다 흐흐흐흐흐 야란을 뽑아야 하는 이유 수피도 업 아이 북치기 타임인가 북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북치기 팍치 북북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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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북팍 보자 이제 연주 아 여기다가 북을 넣는구나 저 멈추 오야랄 으흠 오케이 알았어 한번 해볼까 아까 해봤으니까 할 수 있겠지 스누 음 얘들 정말 말이 많다 아 근데 북치게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 그 입 다물라 전에도 말했다시피 페리의 말은 절대적이다 내 판단을 의심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여행자 이 특별한 영예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대에게 하사하고 싶다 받아들이겠는가 그래 부탁해라고 하면 돼 이상한 말투로 안에 든다고 이건 이상한 말투가 아니라 페리의 신분에 걸맞는 말투다 어쨌든 그럼 수락한 걸로 하지 그래 알았어 우리한테 맡겨 코리북 코리북 아 악보 보기 때리고 가만히 있고 때리고 낫고 때리고 가만히 있고 때리고 낫고 아 좋아 아 아까 삽질을 많이 했더니 여기서는 쉽게 하겠네 그쵸? 떼감 떼감떼낙 똑같은데? 여기도 떼감떼낙인데? 떼감 떼 낫 좋았어요 드럼 배운 적 있나요? 이런 이런 이건 드럼 축에도 묶이는걸 떼 떼 떼 낫 떼 떼 떼 떼 떼 낫 떼 떼 떼 떼 떼 떼 떼 떼 낫 감 낫 낫 껏 낫 낫 ㅋㅋㅋㅋㅋ 와우 괜찮은데? 아니 어쩐지 HP 자체가 안 뜨던데 됐어 됐어 후 오오오오 오 뭐야 얘 이상하게 생겼어 오오 파리소매 권숙이 우리의 푸름에 응답했다 오 뭐야 자라나라? 이 녀석이? 뽀얘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라슈노겠네 근데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녀석이 라슈노는 맞지만 밥을 줄까? 맛있는 거? 뭘 줄까? 잠깐 페리도 인간의 음식을 먹을까? 한 번 더 연주해볼까? 씨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네 졸려 생각했던 장면이랑 좀 다른데 오랜 세월이 지난 감동의 재회 같은 그딴 거 없어? 니가 누군지 알아 넌 소르시지 음 맞다 이쪽은 내 찬송의 주인 여행자와 페이문이고 저쪽은 회의론단의 나수라이자 나수라이야지 회의론단 찬송의 주인은 인간의 일은 알고 싶지 않아 인간 거기에 인간의 북까지 전부 시끄러워 그래서 북을 다른 곳에 버렸지 그래야 안심하고 잘 수 있으니까 뭐야 이 모든 게 오해였다고? 오해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난 그런 실수 안 한다고 아니 어떻게 하지만 회의론단의 문안엔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게다가 소르시님도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 일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음 너무 오래 잠들어 있다 보니 라슈누가 그 이유를 잘못 기억했나 보군 코리북을 곳곳에 둔 이유는 시련을 통해 사람을 선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페리의 찬송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 물론 불타는 기상을 잠재우는 위대한 업적 없이 도울 수 없을 테고 말이야 불타는 기상 음 엄청 피곤하지만 지금은 아직 잠들 수 없지 그래 여행자는 확실히 찬송의 주인에 걸맞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내게 상당한 도움을 줬으니까 하지만 그녀만으로는 아직 부족해 라슈누 난 네 도움이 필요해 알 것 같네 주르반이 시켰구나 선배도 나를 인정하셨다고 자 라슈누 나와 함께 갑노 꽃바다로 돌아가 주지 않겠나? 음 안 될 것도 없지 바르솜의 권속이시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론단의 전승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의 일은 나중에 아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지 먼저 잔 다음 그리고 다시 깨어날 때쯤 아 그 그건 나수라이야 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라슈누에 대한 일은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전 도라가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세주나가 왜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지? 우리가 키워들만한 일은 아닌 듯 음 나세주나와 소르시 소르시도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둘 사이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어쨌든 라슈누가 우리와 함께 감노 꽃바다로 돌아간다면 소르시가 화강까지 더 가까워지겠니 같이 돌아가자고? 지금? 어 같이 가자 인간과 함께 가야 한다고? 음 그래 어? 이제 덩어리 두 명 데리고 다니는 건가? 어? 어? 뭐야 여기로 바로 왔잖아 어째서? 어? 이거 물어볼 수 있다 불타는 기상에 대해 불타는 기상은 오염의 힘이 계속해서 부풀어오런 결과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백 년 몇 백 년 전 일인데 그땐 인간의 용사와 함께 그것을 꺼뜨렸지 그것이 어머니 나무를 침식하도록 두면 오염을 억제하던 크바레나의 힘이 유지되지 못할 테고 투니기 흑연의 균열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 페리의 새 페리는 재앙을 막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족이야 신성한 새 시무르그는 시무르그는 감로스를 마셔 본연의 그바레나의 힘과 그것을 융합해 그바레나의 씨앗을 창조했지 그바레나의 씨앗 중에 지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페리다 우리의 힘은 태초의 감로수에서 왔기 때문에 종국엔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음 돌아간다라 소르시에 대해 말은 그렇게 해도 본질은 착한 아이지 소르시는 지난번에 재앙이 평정된 후에 탄생했어 고대의 전쟁을 목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환상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페리에겐 저마다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르시가 특별하긴 하지 그바레나의 비밀은 아무리 나라도 다 알 순 없으니 일단 또 찾으러 가야겠고 크크크바레나 하.. 자꾸 크레바나로 일으켜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쇽 쇽 쇽 뭐라고? 아시파트라나 아시파트라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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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주의 위험한 애 어? 쟤는 뭐야? 어 쟤는 어어 어? 이 길이 맞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틀렸을지 틀렸을 리 없지 않나? 흰 두둥실이는 찬송의 주인을 본받아야 해 저 흔들림 없는 침착한 태도를 보라고 사실은 엄청 동요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니까 저길 봐봐 딱 봐도 위험해 보이잖아 겨우 이 정도로 뭘 내가 바쳐야 할 희생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다만 이런 신뢰 이런 신뢰 흰 두둥실이는 찬송의 주인과 달리 용맹하지 않으니 이 정도 위험에도 물러날 줄 아는 게 오히려 현명한 행동일지도 모르겠군 어 맞아 여행자가 용기를 담당하고 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손발이 척척 맞는 파트너지 멋진데? 흐흠 나도 멋진 대답이었다고 생각해 찬송의 주인이란 칭호는 공짜로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페인문보다 내 용맹함을 더 칭송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여행자와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걸 그러니 얘가 소르시의 찬송의 주인이 아닐 땐 날 칭찬해도 상관없잖아 안 그래? 소르시 너도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마 그리고 넌 딱히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직 안 했잖아 내 위대한 업적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있는 것이야 지금은 지금은 너에게 그 시작과 끝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 네가 그런 거라면 그런 거겠지 그나저나 여기 온 목적은 미희르를 찾기 위해서다 멍청한 가시나무 권속이지 상황을 보니 한참 고통받고 있을 것 같군 그러면 저기 갇혀있는 거야 빨리 구해야지 저 아래 있는 보랏빛 안개는 대바들과 같은 힘을 쓰고 있어 미희르의 책문은 사악한 힘을 대지에서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불타는 기상은 이곳에서 싸우던 두 세력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 페리는 희생을 마다해선 안 돼 설령 상대와 동기어진 한은 동기어진 한은 동기어진 한은 동기어진 한은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미희를 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추하게 발버둥치고 있겠지 음 너희는 같은 페리잖아 소르시 넌 동료가 죽는 걸 못 본 차 할 거야 잔인 무도한 귀여운 녀석 같으니 음 여행자 그러면 칭찬하는 건지 혼내는 건지 모르겠잖아 미희를 구하는 건 딱히 어려운 일은 아냐 오히려 식은 죽 먹기지 다만 우리 페리는 저마다 짊어진 사명이 다른 데다 생각 이념도 달라 미희를 하면 분명 한적하고 방어의 최적인 장소를 찾아 회색문으로 사악한 기운과 자신을 봉인했을 거야 아 보라색 안개를 미리 제거해버려서 으잉 했다고 하하하하 벌써 다 해버리는 코인몰들 진짜 하하 아직도 돌아다닐 수 있다면 아마 저 떠다니는 크바레나처럼 사방에 도움을 청하며 불쌍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겠지 크바레나에 흔들 꼬리가 있어? 노력하면 생길지도 비유도 모르다니 교양 없기는 흠 그나저나 이곳 상태를 보니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었던 모양이군 이러니러 더러움에 물들어 죄인의 몸이 되었음에도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니 눈뜨고 보기가 힘드네 선배가 날 여기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에이 그런 말 해도 동료가 걱정되긴 하나 보네 그런 건 아니다 단지 녀석이 후회하는지 지켜보러 온 거지 만약 미히르가 마음을 바꿔 내게 도움을 청한다면야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줄 수 있긴 하지 찬송가의 푸른잎이 빠지면 주인공인 꽃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할 일은 위대한 업적은 아니지만 광휘의 파편 정도는 될 테지 그러니 경건한 태도로 잘 기록해두도록 찬송의 주인 그 조각들로 이 몸에 찬송씨를 장식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빨리 저 보랏빛 안개를 없앨 방법이나 알려줘 어우 됐다 됐어 미히르는 죄 있는 몸이라 책임을 다할 수 없지만 아직 가시나무가 있어 내가 그것들에 힘을 나눠주면 보랏빛 안개가 잠시 거칠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아까 본 크바레나를 따라가도록 하지 자신만만하네 가자 가자 떠도는 크바레나를 따라 전진하기 왜 갑자기 멈춘 거지? 모르겠어 악마들을 쫓아내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떡해 가시나무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뿅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승차감 좋아 소루씨 어? 어? 음! 저것들을 없애라고? 니로다 열매? 서로 쉬 침대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부직 부직 이렇게 하는 거야? 부직 어라 부직 이제 따라가면 돼 제거된 거야? 귀여워 부직 우와 얘들 잡혀있어 보랏빛 안개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지? 아 저기 있나? 어? 저기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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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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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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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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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그런 컨셉인가? 새들은 조절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날면서도 뿌직하잖아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응 어 이거 예쁘다 어 잠깐만 이거 예쁘다 애도의 꽃 흑흑흑 그걸 실제로 봤고 알 줄은 몰랐어요 흑흑흑 어 저기있다 헉? 응 이 녀석이 미히르? 갇혀있는데? 어쩌지? 방금처럼 뿌직하면은 구해줄 수 있어? 맞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의 미히르는 너무 많이 오염됐어 저 힘없는 꼴을 봐 참 불쌍하기 짝이 없군 흠 비웃을 때가 아니야 맞아 빨리 구해야 돼 난 아직 참회의 말을 듣지 못했어 후회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었다면 내게 도와달라고 애원해야 한단 말이다 야 지금 그 말할 그런 말 상황하고 말할 상황이야? 그냥 화나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어? 세계 최고의 귀요미 소르신님 좀 도와주는 게 어때? 그렇게 말해서 듣겠어? 좋아 내 찬송의 주인의 부탁이냐 어쩔 수 없지 찬송의 주인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 높은 사람의 숙명이니 말이야 흠? 뭐 이런? 음 아까처럼 하면 된다고? 근데 쳐다보긴 보는데? 얘 눈이 왜 이래? 얘는 좀 아까 걔보단 좀 화려하네 아 이걸 없애야 된다고? 여기 아까 있지 않았나? 뿅 헉! 어나 어떡해 싸워야 돼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 아프다고 울지만 잡았다 벌려주지 유원하구나 사랑이요 흠! 냠냠냠냠 저기도 아까 뭐시기 있지 않았나? 속세를 내려볼증이 어 불러났다 됐어 괜찮아? 흠 오염된 죄 있는 몸이라곤 하지만 자기 몸만 간신히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지다니 그래도 살아있긴 하군 어 늦지 않아 다행이야 소르시 소르시 인간과 함께하는 소르시 길 잃은 소르시 뭐야 말에 뼈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가까이서 접근하지마 저 녀석 몸에 흐르는 것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 감사의 마음뿐 아니라 이성까지만이 맛이 가버린 모양이네 고마워 소르시 너와 네 동료가 아니었으면 난 아주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힘을 모았어야 했을 거야 만약 그게 가능했더라도 갈수록 강해지는 오염에 저항할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 불타는 기상은 계곡 아래에서도 잘 보이지만 가시나무는 땅 위에 움츠리고 있을 뿐 하늘에 닿지 못해 그것이 속세에 비친 하늘의 그림자일지라도 말이지 흠 당연하지 불타는 기상을 없애기 위해 희생하는 건 내 숙명이니까 그리고 여행자와 페이모는 동료가 아니라 내 찬송의 주인이야 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꺼이 날 섬기고 있지 사실과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 우리는 뭐랄까 동료랄까 미희리를 구한 것만으로 주르반이 부탁한 일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런가 소르시가 내게 부탁할 일이 있나 보군 뭐라고? 혹시 여기에 갇혀있는 동안 네 마지막 남의 이성마저 회전초에 빨려들어가서 테미르산 밖에 이름 없는 사막까지 굴러간 건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난 일을 문제 삼지 않고 특별히 찬송의 주인에게 너에 대한 내용을 내 찬송시에 싣도록 허락했건만 본디 미희르처럼 오염된 죄있는 몸은 나의 위대한 업적을 찬송하는 시에 싣을 수 없는데 미희르 나한테 제대로 감사하도록 해 선배만 아니었다면 아무튼 네 모든 건 다 쌍각화관을 얻기 위해서니까 넌 나랑 같이 감노꽃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그나저나 소르시는 계속 오염이니 죄있는 몸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오염이 대지에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가시나무 권속의 책무야 하지만 대바들과 싸우다 보면 다치는 걸 피할 수 없지 대바들과 동겨진 했다면 기록할 가치가 있겠지만 미희르처럼 오염되면 페리들께 버림받지 만약 내가 구하러 오지 않았다면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추하게 발버둥치다가 잊히고 사라졌을 것이다 소르시와 친하게 지내던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더군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회의론단의 나수라이야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명예로운 상처구만 맞아 그런 이유로 죄있는 몸이라고 부르다니 좀 너무하잖아 책임을 다하는 건 불쌍한 일이 아니야 보다 오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거 역시 창피한 일이 아니지 선배는 그렇다 쳐도 난 미희르 네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몰락하진 않았다 내 도움을 받았으니 제대로 보답하도록 해 아 소르시 부상자한테 너무하잖아 전투 중에 다쳤으니 미희르를 부상자라고 불러도 되겠지? 괜찮아 소르시 중엔 소르시도 나중엔 깨닫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주르반으로부터 쌍각화관을 받을 수 없을 테니까 하르지만 소르시의 말대로 죄있는 몸은 다른 페리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난 감노 꽃바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죄를 정화하는 술래길을 다시 한 번 걸으면 되지 않나? 죄를 정화하는 술래길? 그 길이 아주 멀고 위험한 건 아니겠지? 미희르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찬송 시편에는 녀석에게 할애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그 녀석은 그 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 허약한 모습을 보아하니 도중에 습격이라도 당하면 정말 사라질지도 모르겠군 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얘를 호송해달라는 거지 걱정마 우린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나저나 넌 어째서 미희르를 일찍 돕지 않은 거야? 가시나무에 조금만 힘을 나눠줬으면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었잖아 그건 내 책임이지 소르시의 책임이 아니야 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돕는 게 낫지 않나? 페리마다 자신의 사명이 있어 자신의 죄를 정화하는 술래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사명과 책임은 귀속되어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지 아프다고 울지마 아프다고 울지마 왔어?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야? 머리에 쓴 게 화관인가 뭔가 그건가 보네 어? 어? 이건 또 뭐야 그래 크바레나 코어는 크바레나 에? 아 이거? 별 기믹이 다 있네 가자 어 드디어 나왔네 벌써 씨앗에 어머니 나무가 보여 불타는 기상도 보이네 가장 급한 건 미희루를 데리고 죄를 정화하는 술래길을 끝까지 걷는 거야 빨리 죄를 씻고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 미희루가 너무 가여워 지금까지 계속 싸우다 부상까지 입었는데 돌아갈 수조차 없다니 잔뜩 오염된 주제에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려는 녀석은 찬송의 주인에게 기록될 가치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미희루는 사명을 다하기에 노력했다고 혼자서 오래도록 싸워왔잖아 그거야말로 용기 있는 행동 아니야? 그 희생을 기억해야지 칭찬도 잔뜩 해주고 용기는 인간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페리에게 그런 것 따윈 필요 없어 소루시의 말이 맞아 우리 페리는 사명을 갖고 태어나 사명을 위해 살아가지 그러니 누군가에게 기록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잊히는 게 더 좋지 뭐? 하지만 우리 페리의 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날이 오면 재앙의 흔적은 대지에서 말끔히 씻겨나간 상태일 거야 그러면 더 이상 희생을 칭송할 필요도 없겠지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날은 정말 좋은 날일 거야 미희루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어 적어도 내가 불타는 기상을 없애기 위해 희생하기 전까진 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죄를 정화하는 술래계를 통과하자 서롱 같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어 찬송 씨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나와 함께 힘든 일을 걸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좀 순탄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와 같이 가줄래? 그래 돌려보내줬어 우와 뭐 나오나? 돌아왔다 그러면 술래길은 끝난 거지? 더 이상 오염 같은 문제는 없는 거 맞지? 비록 도움을 받았지만 죄를 정화하는 술래길은 다 걸었어 여기는 좋은 바람과 물이 있고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한동안은 오염된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음 그래그래 확실히 그 계곡보단 여기가 낫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정화라 확실히 그렇네 이번 임무는 생각보다 쉬운걸? 이제 페리들이 오염이라는 이유로 미희류를 거부하진 않겠지? 미희르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잠깐 쉬어도 돼 좋았어 우리 임무에 더 가까워졌다 맞아? 좋은 결말인걸? 그건 미희르 같은 녀석들에게나 좋은 결말일지 몰라도 나한텐 아니야 내 결말은 이렇게 평범하고 평화롭고 흰 두둥시리처럼 가벼운 것이 아닐 거야 난 가볍지 않아 아니지 그렇다고 뚱뚱한 것도 아니야 내 결말은 더 장대하고 찬란한 것이어야 해 신성한 새 시무르그의 수많은 크바레나가 되어 대지의 오임을 정화했던 것처럼 미희르가 해낸 것과는 내가 곧 이룰 업적은 비교조차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시무르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너도 마찬가지지 그래 구구구지 다른 일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 찬송의 주인 넌 시무르그의 위대함에 대해 전혀 몰라 게다가 우리 페리의 비호원과 결심도 얕보고 있군 흠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 항상 쓸데없는 말만 해대는군 내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흠 흠 흠 아 진짜 소르시가 왜 혼자 희생해서 불타는 기상을 해결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왜 미희르를 쌀쌀맞게 대안한 건지도 모르겠고 소르시는 아직 위협을 이루지 못했잖아 쌍각화관조차 순조롭게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불타는 기상을 끄는 건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소르시는 자기가 미희르보다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거구나 아주 초조할 거야 알겠다 소르시는 우리가 미희르를 칭찬하고 난 다음 자기는 칭찬해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희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에이 그냥 자기가 찬송의 주인을 미희르한테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였네 그러면 딱히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우리는 원래 칭찬을 자주 하는 편이니까 그치? 어디 보자 소르시가 말한 무슨 찬송씨의 네 마디는 걔를 두 마디는 미희르를 칭찬하면 모두가 기뻐할 거야 음 어떻게 끝날지 기대되는데 갑노 꽃바다의 물과 바람은 옛날 그대로네 인간에게도 아주 아늑하게 느껴지지 않아 의무에 대해 페리에겐 당연한 일이라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아 소르시에 대해 소르시에도 최선을 다해 페리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어 다만 그 방식에 개선이 좀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너희도 알고 있지 소르시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얘가 착한 애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소르시와 그녀의 찬송의 죄인이 아닌가 벌써 돌아오다니 좀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군 어리석은 미희루와 라슈누는 제가 직접 꽃바다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선배도 절 다시 보셨겠죠? 음 정확히는 우리가 함께 구한 거잖아 허! 잔말 맞네 너도 내 찬송의 주인으로 삼아줄까 했는데 쪼잔하게 부는 걸 보니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군 난 찬송의 주인 같은 건 관심 없다고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와 찬송의 주인은 일심동치나 다름없어 전설 속의 영웅에게도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듯이 찬송의 주인이 세운 업적은 결국 이 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쓰여질 거야 물론 장차 부류의 업적을 세울 페리로서 남의 공로를 빼앗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지 나의 찬송의 주인이여 그대도 자신의 공적을 찬송가로 기욕해서 이 몸의 위대한 업적을 비추는 들러리가 되거라 적 너무 몰입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소루시의 말투에 적응했지만 주르반이 저기서 바보들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잖아 쓸데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선배, 전에 말했던 대로 이제는 쌍각화관을 제게 주실 수 있겠죠? 음, 확실히 그렇게 말은 했다만 내게 화관은 넘겨줄 수는 없다 네? 아니 선배, 약속을 어기시는 건가요? 음, 화관은 그 발의 나의 인정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 맘대로 줄 수 있겠나? 신성한 새에서 탄생한 크라바나의 씨앗 중 오직 페리만이, 우리 페리만이 지속을 갖고 있지 덕분에 어머니 나무속에 있는 신의 의식과 소통에 그 발의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 것이야 하지만 모든 페리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신성한 새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할 자격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페리 용자만이 지혜를 품은 화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늘 승리하는 그 발의 나를 향해 기도하자꾸나 네가 인정받는다면 신께서는 자연스레 내게 화관을 내릴 것이다 기도하라 이게 뭐야 못생겼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까 개가 쓰고 있는 쌍각화관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 가시나무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 이상해 못생겨졌어 가보지고 아니 귀염둥이에서 가보지고가 됐어 아니... 아니... 자라나는 거였다니...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해... 안 쓰고 있는 게 더 예뻤던 것 같아... 보다 보면 익숙해질까? 꽃잎 같은 것 같기도? 머리가 풍성해졌... 아 꽃잎 같아서 화관이라고 한 건가? 근데 왜 쌍각이지? 각져 있어서 그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페이몬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드디어 소르시가 쌍각화관 얻었네 전보다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 아 믿음직스러워 보여... 그래도 얘... 얘 자체가... 예뻤어... 뭐... 몰라... 그렇게... 아주 이상하진 않아... 당연하지... 나는 운명이 정한 용자니까... 이제 희생해서 불타는 기상을 없애면... 음... 알맹이는 여전해네... 그대로 불안해... 그래도 소르시가 화관을 얻었으니 괜찮겠지... 이제 그... 크바레나의 노래라는 걸 찾으러 가자... 그러게 로데이아 패처로 맡겨버렸어... 나세준아가 그랬지... 노래를 모아야 의식을 진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음... 그 녀석 말이 맞는지 모르겠니... 고행의 의식이겠지... 네가 말한 나세준아나는 자는 왜 이론다닌가 아닌가... 아직도 그 의식을 기억하는 자가 있을 줄이야... 진작 전승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말이지... 과거에... 나도 인간 용사와 함께 고행의식을 통해... 흑연을 지나 어머니 나무를 침식한 오염을 제거했었다... 음... 그럼 맞겠네... 하지만 당시엔 내가 직접 크바레나의 힘을 인도해 흑연의 봉의를 복구했었다... 그 후 지상에 있는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크바레나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을 모아 다섯 개를 융합해 크바레나의 노래로 만들었지... 회의론단의 전승의식 관련 서적만으로는 크바레나의 노래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터인데... 나세준아 뭔가 좀 쎄한데... 걔 뭐 있는 거 아냐? 수상하군... 내가 알기로 크바레나의 노래에 관심이 있는 녀석... 관심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따로 있거든... 뭐 너희가... 있다면 그럴 사소한 일 따윈 문제 없겠지... 소르신은 이제 막 화가 날 손에 넣은 상태라... 아직 충분한 힘을 모으지 못해... 지금 고행의식을 진행하려면 확실히 노래의 힘이 필요할 거야... 과거의 꽃바다를 침공했던 마음으로 몰아낸 이후... 크바레나의 노래는 돼지 곳곳에 흩어졌지... 그 중 하나를 비상용으로 꽃바다에 있는 수냐타호수 아래에 숨겨뒀다... 이제 소르시가 노래와 접촉할 수 있는 권능을 얻었으니 일단 그걸 가져가거라... 남은 네 개를 찾는 일은 너희에게 부탁해야겠군... 노래가 수상한 자들 수중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거라... 아직도 말이 안 끝났어? 그리고 소르시를 잘 보살펴다오... 소르시는 크바레나의 인정을 받았지만... 용자가 되긴 조건에 지혜라는 덕목은 없으니까... 어? 이제 뭐 타고 다니는 거야? 아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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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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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모습으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흐흫... 별론데... 흐흫흫흫 흐흫흐흫... 하... 아까... 동글동글한 머리가 더 좋았는데... 내가 너무 쌀쌀 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동굴 동굴 어떻게 아닌가 적응할라나 옆모습은 귀여운 것 같기도 머리카락 같고 뒷모습 적응해야겠다 뭔가 엄청 부피가 커졌어 비상식량 마크2 근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다 여기야? 저거야? 아닌데 여긴데 조급히 할 것 없어 수냐타 호수가 있어? 뭔가 이상한게 튀어나왔어 이게 바로 크바레나의 노래인가? 꽤 귀여운데 확실히 전에 우리가 봤던 크바레나 보다 훨씬 크네 그러면 큰 크바레나 라고 부르자 그나저나 이렇게 귀여운 게 오염을 청하할 수 있다니 대단한 것 너도 귀여운 녀석이 있잖아 여기도 있네 상당히 귀에 거슬리지만 내 위험을 참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주지 어서오오 안녕 오오 어쨌거나 얘도 수지판.. 수지 물품이라는 거지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걱정할 필요 없어. 남은 네 개는 진작 위치를 파악했지. 나머지는 그 녀석에게 안내하라고 하기만 하면 돼. 뭐야? 설마 내 판단을 의심하는 거냐? 그게 나세조나의 문화는 그다지 믿을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서 말이야. 흥! 이번엔 그 북과 경호가 달라. 크바라냐의 노래가 있는 곳은 회의론단의 전승이 아니라 나수라이아의 연구의 통에 알아낸 것이다. 봉인된 유적 내부를 제외한 다른 곳은 내가 친히 확인해봤으니 틀림없어. 흥! 두둥실해? 걱정할 거 없다. 난 이미 운명을 전지한 점잖 용자의 몸이야. 설마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있겠는가? 그래? 좀 걱정되긴 하지만 나세조나에게 물어봐도 손해는 없겠지. 그러고 보니 그 녀석이 야영지에서 만나자고 했던가? 안심해라. 그대들은 얌전히 내 뒤를 따르며 내가 이룬 업적이나 기록하면 될 테니까. 그러게 되게 뭔가 공주, 여왕 그런 느낌이야 얘. 말투가 어? 여긴 어떻게 간다. 다행이군. 아래쪽이라 다행이다. 어, 소르시님. 지금 그 모습은 정말이지. 갑오징어가 웬 말입니까? 아음... 아무래도 페리들의 인정을 받아 페리족의 용자가 되셨나 보네요. 놀랄 거 없다, 인간. 이것이 바로 내 운명이니까. 무, 물론입니다. 그래도 역시 그 모습은 노래를 얻어 불타는 기상을 소면시킬 크바레나의 사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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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맞는 자태라 할 수 있겠군요. 흠, 그 말은 내 찬송과 가사로 추가해도 무방할 것 같구나. 아, 나세준아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런 걸 좋아해야 되나. 아, 찬송의 주인과 페이몬 정말 잘해주었군. 비록 너희의 공헌은 그저 사절께서 이루신 위협의 편린에 불관하지만 그래도 소르시님이 순조롭게 화관을 얻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테지. 전혀 사실과 다르지만 아무튼 감사의 뜻으로 받아들일게. 이제 크바레나의 노래를 수집하도록 가자. 그러면 의식을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아, 또 이야기 시작인가? 주루반이 회의로 온다는 사람들은 크바레나의 노래를 몰라야 말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는 페이몬 대사였죠. 하지 않았나? 응. 그래, 회의론단에서 고대의식에 관한 전승이 오래전에 끊어진 건 사실이다. 전승에만 의지했었더라면 고행의식조차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었을 테지. 하지만 나는 어떠한 박식한 확자를 통해 오래전에 유실된 문헌을 얻었어. 크바레나의 노래에 관한 정보도 그것을 통해 확인했지. 박식한 학자 그 문헌에는 회의론단에서 전승된 찬송가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실려있었다. 난 그걸 보고 회의론단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큰 뜻을 품게 되었지. 음, 애초에 회의론단 전승도 믿을만한 게 못되는데 정체불명의 문헌이라니 혹시 우인단이나 또 토레는 아닐까?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만 그런 사소한 일들은 내 찬송가에 싣기 적절치 않다. 백문이 불혈견이라 했으니 여기서 그것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직접 조사해보는 편이 낫겠군. 한시라도 빨리 이 한몸 바쳐 대지를 구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날 게으른 페리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아유, 그럴리가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소르시는 우리 보고 서둘러서 큰 크발의 날을 수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소르시의 번역기가 된 것 같잖아? 흰, 두둥실이가 내 뜻을 가장 잘 헤아릴 줄이야.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시죠. 음... 가자.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아, 대사가 너무 많아. 목 아파. 음? 한 군데 밖에 표시 안 해주는데? 햇살이 눈부신 건 정말 성가셔. 제대로 눈부... 속세를 내려볼지니! 햇살이 눈부신 건 정말 성가셔. 제대로 눈부칠 수가 없잖아.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냐?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내려? 퀘스트 창 열어보라고? 아, 아... 그렇구만. 이렇게 해서 하나씩이구나.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아, 아까 저기... 찾았다. inbox에 노래했죠. 아, 못 나가! 아.. 에오.. 에오.. 그렇구만.. 꼭 누르면 유지도 가능.. 그렇구만.. 흠.. 안쪽인가? 흠.. 저쪽에도.. 음.. 여기도 신상이 있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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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저리 가.. 너희들 상대 안 할 거야.. 저리.. 아유.. 왜 이렇게 끝까지 쫓아.. 간다 간다 간다.. 킥킥킥킥 쇼.. 됐어 됐어.. 다음은.. 또링!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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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구만 오늘 다 해버리겠네.. 훗iah 칭쇼.. 오오.. 다흘이 유적이라고? 켈리아 유적?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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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 이 부름을 이 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어 지하 구리우새? 올 올 이건 뭐야? 헉 설마 이런 꼴로 변해버렸을 줄이야 정말 한탄스럽군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만년에 추악하게 변해버린 동족의 모습을 봐버려서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자 그렇게 말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 보자 이거 문 같아 이걸 지나가면? 음 이 영혼이 깃든 나무는 문 같은 게 아니야 무작정 저 사이를 통과했다간 저 안에 깃든 잔재 영혼을 건들게 될걸 아 그러면 영혼이 깃든 나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근데 잔재 영혼이라니 아무것도 없잖아 당연히 흰 두둥실에겐 안 보이겠지 잔재 영혼은 과거의 집착 속에 머물러져 있으니까 진정 원했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은 그저 추하고 우습군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추하다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잘 자라난 식물을 보면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닌가 흥 내가 반기는 건 오직 투쟁으로 가득한 전장뿐이야 오직 최후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전투만이 영원하지 흰 두둥실에도 내 길을 뒤따라오고 있으니 조만간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다 이 영혼이 깃든 나무는 대지에 침입한 오영과 마지막까지 맞서 싸운 페리가 최후의 힘까지 쓰고 나서 변한 거야 힘을 모두 써버려 형체도 유지할 수 없게 된 데다 오염되어버린 그 탓에 꽃바다에게 마저 거부당해버렸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먼 옛날 회의론단이 그들을 위해 죄의 정화의식을 치러줬다고 해 그들이 다시 감논 꽃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지 하지만 오르는 날에 오늘날의 회의론단에는 그런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개껏해야 영혼이 깃든 나무가 말라 죽는 것에 간신히 막 막아낼 뿐이지 하지만 그건 그저 고통을 연장할 뿐이야 지금 이 모습을 봐 홀로 감내해야 할 쓰라린 기억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걸 그 또한 페리의 사명을 다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진정한 희생에 비하면 무의미할 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맞아 넌 불쌍해 불쌍해? 흰두둥시리는 참 연약하네 자비란 신성한 새님도 갖춘 고귀한 덕목이지만 자비만으로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무엇보다 우리 페리에겐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사악한 힘에 맞서 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최후야 거기에 사족을 더할 필요는 없지 음... 소르시는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쟤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나라면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단 꽃바다로 돌아가서 모두와 함께 있고 싶을 거야 우리들 페리가 어찌 그리 연약할 소냐 헉 됐어 나의 찬송의 주인도 그렇게 말하니까 내 힘으로 잔재 영혼을 깨워서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려주도록 하지 아직도 끝이 없이 발견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없겠지? 간노하루살인 튜토리얼이 더 나온다고요? 뭐가 이렇게 새로운 게 많아 나는 느꼈다 이 녀석과 대화하는 순간 새로운 월드캐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담 돌아간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오 보라 운명의 순간이 곧 돌아야 할지니 그냥 평범한 장치문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 장치문을 열면 유저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었어 다흐리인의 유적을 방문하는 건 이분이 처음이다 보니 조금 흥분되는군 얘네들 비슷한 애들 있지 않았나? 저번에 사망에서 이 유적을 보고 흥분한 몇 명의 애들이 있었는데 뭐? 비록 직접 탐사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들고 있는 이 위대한 고고학자가 남긴 르네의 조사노트를 연구하면서 나는 그곳에 가본 곳이나 다름없는 지식을 얻었어 들어본 적 없나? 그 학자의 위명을 알지 못하는 건 나처럼 사막 외딴 곳에 머무르는 자들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이 노트엔 여러 다흐리 다흐리인들이 남긴 기록이 적혀 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이 유적에서 평범한 인간을 초월하는 지식을 찾았다고 하더군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노트만 있으면 다흐리 유적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 거지 의심스러우면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지 예를 들어 이 장치를 해제하려면 톱니바퀴를 돌려 세 가지 기호가 전부 나타나도록 해라 가장 밑에 있는 삼각기호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사각기호와 연결하라 아 이거 또 뭔 소리야 이거 또 아 이거 또 뭐가 새로운 거 또 뭐야 이거 또 뭐라고 나세준아 세 가지 기호가 전부 나타나게 해라 가장 밑에 있는 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기호와 연결해라 오 마 갓아 오 마 갓아 가암아 아 가암아 아 가암 아 이럴수가 아래꺼를 돌리지 말라 어.... 왓 더 헐 아래 göz을 돌리지 않고 4각형을 연결해라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깐 아씨, 뭐라는거야 세가지 기호, 아 세가지 기호 사각기호와 연결하라는 게 뭔 말이야? 사각기호와... 어? 뭐야? 뭐야? 야 어떻게 나 대꾸만 해 그러니까 기호 다른 거를 하는데 사각기호와 연결하라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세 개가 다른 거 하니까 그냥 확률로 하면 되겠구만 아 야 여기는 다행히 기계가 똑바로 앉아있네 맨날 비스듬하게 앉아있어서 토할 뻔 했는데 후... 보아하니 드디어 유적 중심에 도착한 것 같군 이쯤에서 다흐리 유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갈고 있는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지 노트에 따르면 이곳은 다흐리인들이 시험장치의 성능을 연구하던 시험기지라고 한다 그리고 크바레나의 노래는 가장 깊은 시험장에 위치해 있지 그곳으로 가려면 우선 방금 전에 다 안다고 해놓고 책을 뒤지기는 유적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말이야 다흐리인들이 설치한 신비한 장치의 작동 원리를 아무런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어디 보자 우리가 있는 곳은 제어센터인 것 같군 크바레나의 노래가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먼저 유적 전체의 제어시스템을 가동해야 하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우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음 맞아 이런 장치들은 항상 에너지가 문제였어 아조트 물질? 상당히 귀찮을 것 같군 전투로 그냥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지 아 일단 가자 안내도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거구만 좋아! 겜자할수의 능력을 보여주자 문 열어! 젠장 페리로 돌아다니면 좀 편하겠다 얘를 날라다니니까 어? 뭐가 오잉 했는데 오잉! 뭐야?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뭐야? 어? 아 여기 있네 아 아니네 에너지 통우리 아니 뭐 들어가야 찾는 거 아닌가? 아니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잠깐만 내가 해결해 보겠어 아 저 사람 속마음 봤냐고요? 아 아직까지 특별한 거 없었는데 드디어 내 항문이 가치를 발휘했군 아 뭐야? 여기 길이 있어? 오! 뭐야 왜 문이 닫히는 거야? 왔던 길로 돌아갈 수가 없네 오!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은걸? 그러면 여기 이거 다 이거 하고 가야겠는걸? 다시 오고 싶지 않아 기믹을 해제한다 기믹을 해제한다 그럼 흐흐흐 오 kaikki 아 야 아 으흐흐 으흐흐흐 오 에휴웨 어머 exhilar아 숲에 아파요 느려 빨래가 드디어 터졌어 오픈 너 왜 가만히 있어 어? 에너지 덩어리 확실하다 회의론단의 장로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우림에서 온 조사단원들과 함께한 여정에서 수년간의 의문이 드디어 풀렸다 왕국은 우리 쾔리아 혈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국이다 어? 모든 인류의 조국? 그런 잠원을 고수하여 국민들이 비참한 말로를 걷지 않게 하려던 나의 선조 하두라는 불공정한 판결에 의해 우명을 쓰고 말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 노트의 내용처럼 시면마저 넘어서는 진화한 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왕국이라는 것은 일단은 좋고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또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구만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구만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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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포크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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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 rejecting 조물애기들 나는 뉴비가 아니라고? 쓸모없군 뒤엔 아무것도 없나? 뭐야 여긴 희한한 공간으로 이어져 있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안 돼 성유물 배낭이 부족해 이럴수가 배낭이 부족해 배낭이 부족하다니 부럽다고요? 아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에요 계속 비워대가지고 비워대야 돼서 불편해 정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정리를 강요받는 느낌이랄까? 뭐? 이딴 게 좋다고? 뭐야 이거 갖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가진 자의 고충이 목이야 날파리야 형 왜 자꾸 내 앞으로 알짱알짱 대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아 아 힘의 방향 거시기 자다 깨도 있어서 좋다고요? 자다가 깰 수 있는? 자다가 깰 수 있는? 네일이야 레알 반갑다고? 아니 이 시간에 깨면 어떡해요? 푹 자야지 세.. 넷인데? 나는 한 번 자면은 거의 사망 앉아 착석 뭐? 바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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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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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한 줄 한북 그리기 하면 되지 않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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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흙 흠 보통 이런 건 때리면 일단 우리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근데 여기 너무 설명이 없긴 해 설명해줄 것 같긴 한데 돌아가자 아직 얘를 못 따라다녔어 덜 풀었어 이거 뭐야 빨리 줘 응 이렇게 돌아왔다 어? 왜 벌써 돌아온 거지? 이미 에너지 덩어리를 찾았나 보군 코어는 확인했어 상당히 온전한 상태야 이제 넣으면 돼 부탁해 나 세종놈 오 이제 가동할 수 있겠군 예상했던 거랑 다른데? 문제가 생겼나? 한번 가봐야겠군 함께 가도록 하지 찌릿찌릿 타고 문 이제 뭐 하면 움직이겠다 역시 중개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 용결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게다가 이 중개장치들은 전부 결정으로 복인되어 있어 이 유적은 오염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테니 않았으니 크바레나의 주의를 끈 건 아닐 텐데 유일한 답은 크바레나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봉인을 했다는 거지 하지만 대체 왜? 무엇을 숨기려고? 일단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야 종개기를 연결하면 돼 됐으 이미 작동 방식은 눈으로 익혔다 이 눈은 왜 연결이 안 되겠어? 저쪽 방으로 가라고? 아 방에서 연결해와야 되는 거구나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아 어디야 길은 하난데 어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다 됐고 아 뭐야 여기랑 다 연결돼 있었잖아 여기다 여기다 안 돼 있는 거 아까 거기네 여기네 어디부터 연결할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같아 그거 갖고 와야겠네 덩어리 초록이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하지만 다 알고 있지 하지만 다 알고 있지 아까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랬더라 아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연결하고 연결해서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열고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고마워 연결하고 연결하고 뭐야 끊기면 어떡해 아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연결하고 연결해서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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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로는 안 되는 건가? 마지막 거 돌리다 만가 있냐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닌 건가?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나는 들어가는 건 줄 알았지? 왜 들고 다니는 거냐고요? 원래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설치하는 건가? 이런 그래서 두 개였구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기다려봐 아, 그래 마타타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에이, 귀찮아 아, 하나 어딨더라 이거 뭐야 지맥 원소의 힘을 정년해 만든 아조트 물질의 본질은 원소의 힘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원소 자체의 법칙을 절대 깨부술 수 없으니까 심연은 신의 원소를 뒤틀고 오염시킬 수 있기에 교책상 원소 에너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음 하지만 이 동굴인들이 심연을 활용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원시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진화 또한 결국 재활을 벗어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심연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심연은 원소 에너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아이씨, 크레바는 아까 찾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쪽에서 하나 찾았었고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어딨더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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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면 돼? 위치가 어디야? 저쪽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저기다 오 사절님 그리고 사절님의 찬송이 주인 전 여기까지만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죠? 기록에 따르면 이 앞은 위험하다고 하여 평범한 인간인 내게는 버거울 것 같군 이곳으로 들어가면 고대 다흐리인들이 기관의 성능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시험장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거대장치가 있지 노트에 적힌 다흐리인이 기록에 따르면 그곳은 마물을 저격하기 위한 방어시설로 개조되었다고 하는군 이상하지 않나? 오염의 재앙을 일으킨 다흐리니 다흐리히 아우 켈리아이니 마무리 대항하기 위해 장치를 만들다니 하지만 유적시 전체 제어 시스템을 가동한 이상 시험장의 방어장치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 분명해 어쩔 수 없지 넌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여기서 기다리도록 해 감사합니다 오 전투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이 조합으로는 조금 힘들겠는데? 아쿠나마타타 아쿠마마타타타 아쿠 하쿠나마타타타 아쿠 하쿠나마타타타 아쿠마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아쿠나마타타타 아쿠나마타타 아쿠나마타타 탈 탈 탈 탈 탈 우와 이렇게 크다네 아쿠나마탈 탈 탈 탈 탈 탈 뭐야 이거 그래바나 베리어 베리어 그래바나 베리어 그러고보니 이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걸까? 이 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걸까? 아쿠나마타타타타 아쿠나마타타 타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아쿠나마타타 탈 탈 탈 탈 탈 탈 이게 뭐야 무슨 대포같이 생겼네 이거가 뭐야 역시 대포인가 맞네 대포다 대포 어? 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어떡해 이거 어떡해 뭐야 이거 어떻게 작동해 아아아 안돼 안돼 난난난난난난난난 싸워보자고 돌파구리 열겠습니다 정밀상 광풍의 시역! 두고보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거 어떻게 주워? 뭐야 이거 어떻게 주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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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들어왔다 굉장한데? 대포 싸워보자 죄송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빨리 도와줘 그렇지 호흡이 좋구만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게 귀엽다 붙잡기 망 신 조용해졌어. 힘이 소진됐나 봐. 워쑤 뭐야. 유적 대포 노심을 조준해 공격하면 새의 모서리를 파괴하면 오 세심하게 신경 썼는데 게임 아 근데 조준이 쉽지 않다. 아 패들어서 이거 다 맞춰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아 이거 어떻게 맞추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으흠흐흠흠흠 됐어 됐어. 시간 제한이 있질 않아서 다행이군 체크 바람질주 바람질주 여기 또 뭐 있다 오우 크바레나의 크레바 크바레나는 심연의 힘에 영향을 역전시킬 수 있다 전에 우리가 언급한 신비한 수정석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현지인들이 말하는 감로라는 물질의 영향을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크바레나의 힘의 범용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그 어떠한 유사한 존재의 존재의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별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 아조트 물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크바레나의 힘을 정련한 다음 심연이 만든 방분 반응을 일으킨다면 켈레아인들이 바라던 진짜 연구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감로의 근원과 성질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의 것을 최고로 맑은 존재로 승화시킬 수 세상을 세상의 것을? 최고로 맑은 존재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새로운 수확이에요 어? 좋았어 새로운 수확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우 역시 너희들이야 그 무엇도 막을 자가 없는 것 같군 응? 언제 들어온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크바레나의 노래는 내게 맡기도록 그렇게 해야 뭐랄까 나도 함께하는 느낌이 생기지 않겠나? 그치만 넌 한 게 없잖아 게다가 주류반도 함부로 크바레나의 노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했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서파지 크바레나의 노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건 바로 나다 잠깐 조사를 해보는 것만으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를 들어 이 크바레나의 노래가 대체 왜 유적이 숨겨져 있는가에 대해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나수라이아 수상해 한 번 봐도 수상하단 말이지 한 번 봐도 수상하단 말이지 뭐 하는 녀석이야 대체 수상해 수상해 수상하기 짝이 없어 수상해 수상해 오 마이 갓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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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퀵 베스트 베스트 아 헬로우 헬로우 데일 다 먹었겠지? 어? 이제 가면 된다 이제 렛츠 고고고 렛츠 고 렛츠 고 투게더 계속 전진하기 맞아? 전진이? 뭔가 필드보스 나오게 생겼는데? 맞네 아 저렇게 있는거야? 헐 하지만 널 상대하지 않겠어 난 바쁘거든 다음에 상대하겠어 음 그럼 이곳의 문을 열도록 하지 마지막 크바레나의 노래는 다흐리인의 공장이 있을거다 아직 마지막 땅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곧 크바레나의 노래를 다 모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괜히 나까지 흥분되는군 스읍 suffers 주저간다 뭐야 설마 이제 와서 겁먹은 건 아니겠지? 아 아무리 노트를 참고했다고 해도 너는 진짜 유적 장치를 이상할 정도로 능숙하게 달혀던 느낌이야 너 혹시 도토레가 변신한거 아니야? 아휴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난 너희들이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어? 과연? 꼭 이렇게 말한 애들이 저기하더라 마치 다흐린 마냥 기믹을 잘 써 아 얘를 고정시킬 수 있구나 아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은데 캄캄한 곳은 싫어요 여기 상자를 먹고 갈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춤추고 싶니?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뭐야 아 여기 언젠가 또 오겠네 이런 젠장할 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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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해 이거 아까 보니까 그 동그라미 문이랑 똑같은 거네 이거 왔을 때 해야 돼 멍멍이 들켜버렸어 아 이런 각성 간단하네 아 아까 대화할걸 아닌가 아 마커 따라갈 수 있다고요 아 아까 거기 기록이 되어 있나 어 다행이구만 아 다행이구만 기록 안 해놓으면 찾기 힘들다고요 그죠?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나 위에거 하고 있었어 느려 느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야 가시 우와 아마 구불구불하긴 뭐가 많구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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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5 4 3 2 1 땡 어머나 튕겼어 튕겼어 여기 뭐야 밑에는 뭐야 아 신의 눈 먹어야겠네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시큼한 공간이야 시큼시큼한 공간 아 oh my god 땡 죽어주겠니 그래 왔을 때 다 털어야 돼 여기 보니까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 보자 얘가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아니 도대체 뭔가 에너지를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스테미나가 없어서 좋네 아 이거 너무 떨어지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금 있었다고? 어디에? 설마 이거? 뭐 찾냐고요? 이거 부시려면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 아 여기 있네 아까 융단 폭격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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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부직부직 다 했나? 여행자 아니고 이걸로 돌아다니고 싶다 아 편하네 장애물의 구애를 받지 않는 아 편한데? 샘플 채취하러 가자 샘플 채취하러 가자 역시 풀기믹은 타이달이 아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돼 잘 따라와 어.. 어 뭐야 에잇 아무래도 여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 유적 전체 에너지를 제어하는 곳이다 내 문헌 해독에 문제가 없다면 여긴 저번 시험기지처럼 백조기사라 불리는 다흐리인이 전투단인 다흐리인 전투단이 장치를 제작하는 공장이었을 거야 기록에 따르면 500년 전 재앙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마물을 여기서 막았다고 하더군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아무튼 우리가 찾아야 할 크바레나의 노래는 이 공장 맨 아래에 있을 거야 승강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 자 너거들이 작동을 시켜야겠지? 최소 3개는 필요할 테니 들어가서 찾아보자고 내 문이 닫혀있는데 시도해보자고 이 자식 저라는 거지 뭐야? 제대로 설치했는데도 저기를 열어야 한다 무침방 어?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어? 바람 기믹이 있어 기믹 하나 위에 넘으시기가 있고 하나 더 있고 정찰로 좋네 쓰기 돌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일단 이걸로 먼저 에이 윈드필드였고 맨 응아 싸게가 다 아니었드 응아 싸게라니 너무하잖아 삼각형 삼각형 국자산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삼각형 국자산 삼각형 국자산 어? 이런 것도 있네 여기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여기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먼저 해야 되나 보다 저기를 갈라 하면은 저기를 갈라 하면은 얘와 연결된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구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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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단 말이지 아 이거 왜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가까이 놔둬야 되나? 여긴 두 개네 여긴 두 개네 어쩌라는 거지 이동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와 진짜 길다 이거 뭐야 미쳤다 깜루 꽃바다의 성질 분석을 끝낸 건가? 흥미롭다 신성한 연꽃의 구성은 나와 야코브의 신체 조직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카룰 아저씨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크레바나의 힘은 땡땡과의 흡사한 점이 많다 추측컨대 크레바나의 힘은 뭐의 힘처럼 이 세상에 투사된 결과일 것이다 가끔 몰래 운다 난 그에게 부원장임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했다 그녀는 대단하고 아이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어른이기 때문이다 켈리아인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아조트 물질을 생산했다고 한다 확실히 편리하다 안정적으로 보인다 농기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 같다 내일 폰타인으로 돌아간다 이번 여행은 큰 소득을 거두었다 뭔가 뭔가 뭔가인데? 아씨 깜짝이야 날 버리고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코어 찾기 여기가 열린 건가? interns 날 버리고 바던것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네 켈리아인들은 어디갔어 이 꼬맹아 밑으로 갔나 어? 이 꼬맹이 어디갔지? 이 녀석 어디간거야? 다이머떼꼬 스물여섯 개나 먹어야 한다니 아 갇혔어 안 돼 안 돼 갇혔어 이거 뭐야 도대체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녀석이? 살아있었어? 쓸모없군 쓸모없군 뭐? 이딴게 좋다고? 이딴건 너 나갔구너라 우와 어디까지 올려주는거야? 윈드필드 이렇게 강한.. 아 설령은 어디간거야 도대체 아니 얘는 어디간거야? 보이지 않네 보이지 않아 아직도 어디간거야 아 그냥 아 자리에 앉아서 아까 상자 먹은건가? 그 노래 생각나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아직도 누누누누누 누누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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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누 뭐.. 뭐.. 어차 먹은거 같은데? 어? 여기 뭐.. 무슨 공간이 있어 여기있다 미친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뭐야 얘 안 내려오고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미친? 그래도 시뻘건 공간이야 찾았네 진짜 랑자 없으면 진짜 랑자 없으면 아야 아파라 보석들파라 보석들파라 부상자는 세계 막히세요 위험요소 진리는 돌고 도는 법 후회해도 늦었어 간단하구만 어머나 빠져버렸어 올려줘 망랑자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란 말야? 기불들을 fui 뭐하고 다먹었나? 랑자를 위한 곳 아, 함 날아서 갈 수 있다? 아, 소로시로 아, 상호작용 안 되지? 췧 여기에도 뭔가 있어 어? 저쪽은 뭐가 있어? 속세를 내려볼지니 여긴 뭔데? 이건 또 뭐야? 눈속임 툴레이 툴레가 마음의 진정을 툴레이 툴레가 마음의 진정을 좋은 물건에 냄새가 나 좋은 물건에 냄새가 나 크크 좋은 물건에 냄새가 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는 이게 다인가 봐? 간다 간다 그럼 이쪽에는 뭐가 없나 봐? 아, 이게 아까 그거였구나 흠 흠 흠 흠 흠 디르랭 쓰라링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긴 뭐야 띠르랭 아 아까 거기구나 드디어 왔군 좋아 이제 나머지 하나를 열어보자 어디를.. 아 저기를 열면 돼? 아 이거 잘 보이냐 계속 잘 못 놀라 어x2 계속 잘 못 놀라 네... 그리고 저 로딩 걸리는 건 좀 불편하네요. 그냥 빡!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빡! 바로 안 되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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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착목! 흠... 죄송합니다! 종로의 바람! 자! 쓸모없군... 쓸모없군... 오! 여긴 또 뭐야? 우와 무슨 용광로가 있네? 우와! 후끈후끈하네... 우와... 여기서 온 거라고? 우와... 아직도 펄펄 끓다니... 음... 중개 장치를 가동해야 된다고? 중개 장치를 가동해야 된다고?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작동시키면... 작동시키면... 이것도 뭐야? 어이씨... 아우 이 녀석들... 잘 따라오! 눈 속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좀 치는데... 자! 갖고 가서 놀아! 숨고 보자! 다들 힘내세요! 인형 요소를! 석쇠를 내려볼지니! 흠! 자! 하!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일망터진! 흠! 문이 열렸군... 문이 열렸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바이요... 앗... 눈부셔... 흠... 하...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딴 데는 가도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네? 앙 리얼리... 앙 리얼리... 와 왔다마 이거 뭐야 개나리꽃처럼 생겼네? 도랭 그래도 로딩 돌아오는 건 좀 빠른 편이네 도랭 드디어 빨리 다 찾았다 돌아가자 여기로 가면 갈 수 있을 거야 용광로 2층이구나 와 진짜 길 복잡하다 이거 얘네도 도움 없으면 길 못 찾겠는데 이제 승강기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건 말인데요 역시 너는 여기에 와본 것처럼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인간 중에 시계 주인이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이상해 이상해 한 번 봐도 이상해 수상하단 말이지 너 같은 애들을 내가 수메에서 많이 만나봤어 여기에다가 연결시키라? 말 돌리는 것도 수상해 말 돌리는 것도 수상해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옙 일단은 연결은 다 핫 이동 못 시켜 잠깐만 아 뭐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이동도 안 돼 이동도 안 돼 이동도 안 돼 이동도 안 돼 됐구만 여긴 됐구만 됐구만 좋아 이제 승강기는 정상 작동할 거야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나이다로 읽어볼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널 한참 기다렸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제? 뭐야 어쩌라는 거야 어제하니까 이제 올라가야만 이제 올라가서 우와 이것도 상각 역삼각형 그리고 됐다 된 줄 알았는데 뭐지? 여기 올라가는 길 찾으려고 헤맸다고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두 개만 보고 돌리니까 되네 뚜뚜빠빠뿡 오늘 어도 잘 걸리네요 좋아 이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겠어 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 잘 부탁해 싸움을 잘 할 것 같진 않은데 보자 여기 뭐가 있냐 뭐 보이냐 더 안 내려가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 전혀 원소 반응 도움이 안 되는 정도 바람으로 쓸어야겠군 바람으로 쓸어야겠군 간다 쉣 푸 전부 다 보인다구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소 보장 욕노의 바람 큰일 났다 원소 반응 별론데 지금 빨리 죽여야 돼 에이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정밀상 질리는 돌고 도는 법 감이 날 도발해 다들 힘드세요 오케 빨리 바꿔 파티 어? 아 깜짝이가 다섯이구나 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이 앙무럭 그 다음은 치아 흑 속세를 느려볼지니 치아 흑 흑 하 치아 질풍을 따라 따라오라고 이 앙무럭 치아 이 앙무럭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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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구리 열겠습니다! 정밀사격 질리는 돌보 도냄법! 어, 미카 좋아? 오, 뭐야? 깜짝이야 맞다 최... 하단부까지 아, 소나 방랑전은... 그렇죠 바람... 깡뎀으로 깡뎀으로 쓰는데 이제 확산시켜줄 뭔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됐다, 이제 다섯 개 먹으셔 향릉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 이런 거 같이 껴주면 좋겠어요 좋아해요 그렇지? 어서 크레바나, 크바레나의 노래를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의식 진행 절차를 짤 수 있을 테니 그래, 맞아 이 또한 내 업무라고 볼 수 있겠지 수상한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찬송 주인의 말대로 나수라이야 넌 얌전히 내 위대한 업적을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군 입 닥쳐 진짜 더는 못 참겠군 나수라이야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본심을 많아버렸네 연기도 여기까지군 그래도 더 이상 저 멍청한 페리에게 굽신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야 아, 이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애들 수메르에 널리고 널렸어 나 이거 벌써 세 번째 봐 그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하, 갑자기 입을 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내 계획을 다 털어놓고 싶지만 너희들도 내가 하는 난해한 말을 듣기 싫겠지? 얌전히 노래를 내게 넘겨 싫어 바보야 내가 그 노래를 얻기 위해 너희들과 소꿉놀이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비록 회의론단의 시계 회의론단의 시계 주인이긴 하지만 다른 단원들이 내 깊은 뜻을 해야 할 일이 없어 없어서 남몰래 계획을 진행했지 그 발에나 창조물에 접촉하기 위해 난 고행 의식을 진행해서 이상기상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소르시를 구슬렸다 이것만 해도 꽤나 고생했지 너희도 알다시피 페리들은 대부분 고집불통이니까 하지만 소르신은 정말이지 쓸모가 없더군 그 발의 나의 빛을 인도할 수 있는 화관을 얻지 못했거든 하마터면 계획을 포기할 뻔하기도 했었다 그래도 결국 너희 덕분에 화관도 없고 여기까지 왔군 너희는 전혀 기쁘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난 진심으로 너희에게 감사한다 우릴 속였군요 속인 게 아니라 감춘 거지 내가 고행 의식을 준비한 건 사실이니까 이제 크바레나의 노래를 사용해 고행 의식을 거꾸로 진행하면 흑연의 봉인을 풀어 고대 전쟁을 재현할 수 있을 거야 너희도 기대되지? 하지만 너희는 그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겠군 어? 잠깐만 회의론단의 목적은 흑연을 제압하는 거 아니었어? 왜 봉인을 풀려고 하는 거야? 뭐야 다 배신자야 너희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본 적 없나? 너희가 봤던 대로 회의론단의 문헌은 거의 신학에 가까운 허풍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켈리아와 관련된 기록은 꽤나 사실적이지 나는 회의론단이 흑연에 대항했던 역사와 그 의무는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적에서 찾아낸 유물들이 내 판단을 뒷받침해 줬지 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됐거든 뭐 전에도 노트를 준 독경사를 따라 몰래 유적에 들어와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이곳을 탐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 연구대로라면 최초로 이 땅에서 오염과 대항한 사람들은 바로 켈리아 용사들이었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회의론단의 선배들인 셈이지 하지만 그들의 명성은 후세에 전해지기커녕 재앙을 일으킨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의 업적은 아카데미아 녀석들에 의해 지어졌고 결국 회의론단은 신화로 탈바꿈 되었다 아카데미아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겠지 당신 추측에 불과하잖아요 아래 이게 내가 발굴해낸 진실이다 아까 내가 말했지 재미있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말이야 예를 들면 하늘의 이상현상에 대해 켈리아인도 기록을 남겼었다 그것든 그들은 그것을 진실이 갈망하는 기상이라고 했어 그 이상현상은 하늘 밖의 진실을 급히 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 이 의롭지 못한 세상에 더 이상 차비는 필요 없다 세상이 진실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내 계획이다 자 이제 위대한 업적을 이뤄야 하니 얌전히 노래를 넘겨라 순순히 넘겨주면 목숨만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싫다면 너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약골처럼 보이는걸? 물론 나도 준비는 해뒀지 5대 5래 기다리셨습니다 흑연의 사제시여 누군데? 헐? 클링조르? 싸워보자고 위험교수 자 갖고 가서 놀아 중고 보자 역시 심연이었어 올바른 법을 듬진 사제 바보 빙결이다 이 바보야 죽고싶어 환장했고 죽고싶어 환장했고 유언이 길구나 배반 윽 Hendon 위험요소를 채 친구보자 communist 괘 혜 하하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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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로운 생명 오 생명 도망갔잖아 이 피고패녀석 으 짜증나 설마 실명교단과 결탁해서 훔치를 할 줄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진작에 눈치챘어 그래 일단 주르반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나세준아에게 속은 녀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롱같은 녀석들을 보면 대부분 정확한 사정을 몰랐을 거야 일단 꽃바다로 돌아가자 여기 아직 시내는 못 먹었는데 배하 뭐 이런게 이런게 더 있는데 오 야 여기 진짜 넓다야 진짜 넓다 아 시내는 먹고 와야 돼 문 아래로 내려가면 문 아래 아니 근데 일단 시내 눈은 어떡하지 더이상 안올려주... 아 워프타고 내려오면 된다 그랬나 아 이거 타도 되는건가 어 다행이구만 따라오라고 한적 없어 어떻게 먹지 너무한거 아니야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뿅 이런데 상자 있을 법한데 없네 아 아까 몬스터들 앉아있던 곳이구나 뿅 뿅 뿅 뿅 아 나침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음 내려가면 되네요 그래도 싹싹 그래도 싹싹 긁어먹고 오긴 왔나보다 지구하신 엘민왕께서 정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시고 왕국이 미지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따라 기사원수 암포르타스가 임시로 섭정대행직을 맡고 구국회의를 왕국이 안정될 때까지 이끌겠다고 선언하였다 암포르타스 섭정대행 암포르타스 섭정대행 암포르타스 섭정대행 암포르타스 섭정대행 홈런 헐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는 근데 가는 곳이 없는 거야? 이것도 뭐야 대부분 사람들은 백조기사들을 따라 지상으로 도망쳤다 여기 숨어있는 거 우리들 뿐이다 어머니께서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한계였다 황야로 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하겠다 끔찍한 뜬소문이 떠돌고 있다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말에 따르면 지상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이상한 병에 걸려 마무리됐다고 한다 얼마나 흘렀을까 주위는 좀 잠잠해졌지만 물자가 거의 동났다 이젠 다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도시가 무너진다 세상은 곧 황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들 어때 아랴? 난 지금까지 살아남길 바란 적이 없다 아 이건 아주 위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우와 나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귓가에 맴돌던 복음의 근원을 찾았다 그 교만한 외팔 현자? 외팔? 거짓말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 세상의 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하늘 밖에서 온 힘과 싸우고 있지만 이 세계의 법칙에 거부당해 의롭지 않은 저주에 걸렸다 이 잘못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종족의 후예로서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된다 이야 뭐 대단한 게 나왔는데 아니 어디 대체 색감해서 안 보여 너무한 거 아냐? 시야가 좁다고? 이런데 박혀있는 건 진짜 어찌 찾아 화려한 상자? 나침반의 도움을 받아야겠군 홀증이! 어디요? 화되는 것이요? 안쪽인데 올라가야겠는데 그러게 나눠서 할 줄 알았는데 저도 몰랐네요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방랑자 없으면 이 동굴은 어떻게 올라간담? 하지만 난 방랑자가 있지 암만 생각해도 갈 수가 없는데? 넝쿨을 타고 살살 가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진짜 말도 안 돼 길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그로 깡으로 등반해야 된다고? 이럴 수가 오랜만에 종카베를 꺼낼 뭐야? 종료 탈락 스킬 탈락 오랜만에 카즈 왔어 카즈 탈락 스킬 시작 방랑자 출발 방랑자 탈락 방랑자 탈락 너무해 진짜로 너무한거 아니냐고 넘어야 되고 안 된다고 그나마 편하게 왔네 이게 뭐야 야 으리 으리 하다 이거 뭔진 몰라도 으리 으리 하네 출발할 때가 됐어 대빵 오 여기 있다 화려한 했네 아 아 정말 상자를 너무 많이 깠나 봐 오 치피가 치피가 족족 오르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뭡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켈리아를 통하는 문 어떻게 켈리아를 통하는 문인 걸 알았죠 뭐 으리 으리 한 것 같긴 한데 압도적으로 월등한 문명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계 장치 만드는 거나 문에 켈리아 문양이 있으니까 저게 켈리아 문양인가 아 이 앞은 지금은 막혀버린 머시기 아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긴가 근데 켈리아 향하는 문이 왜 수메르 여기 여기 아 갑로 여기 투니 흑연이랑 여기 거시기 저기 그거 아까 그 거시기 그 여기가 공장 겸사겸사해서 여기 문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야 근데 좀 압도적이다 확실히 켈리아 사람 문양이 있더라고 가운데 문양 근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뭐야 위로 승천해버리는데 하나 더 없나? 아까 분명히 벽 돌고 가는 뭐 있었는데 와 짱 크네 아 이제 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네 근데 왜 여기가 다 망가졌을까? 대단한 문명이야 대단한 문명이야 대단한 문명이야 이제 다 올라가는 건가 보다 일단 돌아가죠 멋진 공간이었어 어? 유적 공장에서 나온 뒤로 소루씨가 갑자기 조용해졌네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조용했으니 너무 어색해 그래 그런 일을 겪었으니 소루씨 정신 차려야 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어허허허 어허허허 축 처진거 봐 흐흐흐흐 그 뭐였더라 그 이름도 희한한 의식도 끝내야 되고 큰 구멍도 해결해야 되잖아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청 고생했으니까 음 페리는 무슨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겠네 흫 페리는 음식을 먹을 필요 없어 바보 두둥실이 아휴 내가 흰 두둥실이에게 위로받을 날이 올 줄이야 수치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지금 당장 잿빛 수정 안에 봉인되어 버리던가 아니면 나를 아는 녀석들이 전부 사라져 버릴 때까지 잠들어 있는 잠들어 있을 수 있는 동굴로 숨어 버리고 싶어 흰 두둥실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근데 진짜 그런 동굴이 있어? 도망치는 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난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세준한 녀석에게 속아서 고생하던 꼴이 너무 우습잖아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쨌든 크바레나의 노래는 손에 넣었으니까 그 기상 이상 현상을 해결하고 싶으면 꽃바다로 가서 미희르나 라슈누를 찾으면 될 거야 아무튼 날 이제 좀 내버려둬 그 전에 내가 했던 말도 다 잊어주고 음 네가 이상한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음 음 운명적 희생 아,아아아 제발, 그만! 아, 그만 놀려 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모험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 게다가 소르시한테는 대단한 점도 있어 예를 들어 방금 고민한 거지 날 설득하려고 하지마 행동력이 강하거나 맞아 맞아 항상 이상현상 이상현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잖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네 덕분이고 그 말이 뭐였더라? 맞아 계속 노력하며 훌륭한 무언가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야 정말이야? 진심으로 날 칭찬해 주는 거 맞지? 그럼 이건 친구의 칭찬인걸 역시 나답다고 할 수 있군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어 음 그래 그래 힘이 생겼으니까 와서 주르반을 찾으러 가자 보상을 받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주르반은 현지에 다른 거시기 중입니다 아 뭐야 이거 안 돼 퀘스트가 겹쳤어 말 두 번거면 된다고요? 오케이 아 아까 그거 동그라미 문같이 생긴 거? 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니 대질 속 시간의 흐름에 거부당한 종족이다 페리드를 그렇게 된 페리드를 이제 모아가지고 돌려보내주라 그 말이구나 구원해줘라 음 우리 돌아왔어 오 다 모은 것 같군 그래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았나 너희가 아니었다면 그 음흉한 놈들에게 빼앗겨 버렸을 거야 아 말하는 게 꼭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 내 말이 맞았나 보군 설마 흑연을 섬기는 자들을 만난 건가 어떻게 알았어? 음 나세준아 배신했어 음 회의론단의 시계 주인마저 흑연과 손을 잡았을 줄은 몰랐군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놀랍네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세준아가 크바레나의 노래를 노리는 이유는 너희와 싸운 흑연 측 인간의 꿰매 넘어갔기 때문일 거야 그자는 나의 옳은 지인이지 어? 심연교단도 알아? 흠 그놈도 원래 회의론단의 일원이었다 수백 년 전 켈리아의 비밀을 찾기 위해 숲에서 조사단이 왔었지 그들은 회의론단의 충고를 무시하고 켈리아 유족으로 들여가려 했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시에 시계 주인이 그놈을 함께 보냈었어 그런데 유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다시 그놈을 만났을 때 그놈은 이미 오염의 축복을 받은 후였고 조사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음 그리고 신도들이 모여들더니 크바레나의 노래를 노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대바들을 불러들여 꽃바들을 공격했어 페리와 인간 용사들 덕분에 꽃바다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지만 흑연의 신도들을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어 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노래의 힘으로 꽃바다와 곳곳에 퍼져있는 유적을 봉인했다 회의론단도 그 배신으로 인해 크게 힘을 잃었고 전해져오던 문원들도 모두 타버렸지 음 결국 주르반도 그들하고 함께 싸웠구나 500년 전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는 게 낫겠지 음 기우제 기우제는 씨앗 어머니 나무의 오염을 정화하는 의식이다 보통은 흑연을 제압하는 거목 아래에서 거행하지 하지만 지금은 흑연의 봉인이 헐거워지고 하늘의 이상현상도 다시 나타나서 일반적인 의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상현상은 어머니 나무 위에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나무가 너무 많은 오염을 흡수했기 때문이지 씨앗 어머니 나무에 너무 많은 오염이 쌓인 데다 이상현상의 침식까지 받은 탓에 나무는 이미 그 발의 나의 힘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나무 속에 들어가 나무 안에 오염을 정화하고 신의 의식을 깨우는 것뿐이야 나무 안에 들어갈 수 있대 연꽃이 있대 이제 거의 종장에 다다른 느낌인데 연꽃이 있대 zg 오 멈출 수 없어 온신하면 이렇게 후 어? 애 둘이 왔네 이왕 한 거 거의 막바지인데 그래 가는 거지 뭐 가지 뭐 소르시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우리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야 너무 피곤해 들어가서 자고 싶다 무슨 소리야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고생한 건 바로 나야 그건 아니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기다림은 영원하지만 행동은 잠깐일 뿐이잖아 무슨 이상한 논리래 이게 바로 우리 페리들의 철학이야 하지만 지금은 철학일기보다 노래가 더 중요해 물론 다 모아왔겠지 당연 당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곳의 봉인을 풀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싸움 오염이라 안쪽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 방금 춤췄어 얘네들 정말 고맙대 정말 고맙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 과거의 오염들도 깨어났을 거다 좋았어 나도 그렇고 소르시도 그렇고 우리 페리는 모두 저마다 사명을 지니고 있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진심으로 우릴 도와줬지 정말 고마워 너무 피곤해 돌아가서 자고 싶다 다섯 군데 다 놓아야 되는구나 이건 영원히 깃든 나무잖아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아 이거? 아 소르시 어디 갔어 돌아가 대조물의 기대를 해준지 오잇갓 오잇갓 심현메이지 까지 있어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정밀석 광풍에 피여 후회도 늦어 어? 돌아가 아 녀석아 내려 속세를 내려볼증이 여깄다 더러운 것들을 치우라고? 청소부까지 해야 한다니 어떻게 치워? 어떻게 올라가? 저거 어떻게 가란 말이야 도대체 루시 출동? 루시 출동? 동료와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도끼 타고 타고 가야 되나? 그냥 망가뜨리면 되는구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야 여기 또 있다 아 이거 온 김에 해야겠네 쑤 내려가 내려가 어? 저기까지 갈 수 있나? 아! 튕겼다 이란 바로 앞에서 쓸모없군 어? 뭐야 이 녀석 어디 갔지? 저기로 갔네 얘는 뭐하는 앤데 이 뒤로 가는 거냐 스카르나 인관문 이름이 다 특이하네 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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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무슨 일인가 이것도 쏘르시 출동 잔재 조각? 저거 말하는 건가 제이어로 어디있소? 저기다 헐 예 대체 어디 있냔 말이다 이란 신의 눈 저기 있구만 고마워 와 뭐 이딴 게 좋다고 뭐 이딴 게 좋다고 나 저기 상자 먹었던가 먹었었지 아 저 위에 신의 눈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돌아가자 그러면 타고 갈 수 있겠지 피숭 피숭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오 두 개 남았군요 아주 가드라고 두 개 남았군요 라스트 원 시내류는 어디 있는 건가? 다음에 먹자 여긴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처치해줄게 어? 어찌하리오 어찌하리오 얘는 공격 기능이 없는 거니? 뭐야? 저란 말이야 난다고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바로 올라가시겠구만 아 너무 궁금하다 이 뒤에 어떻게 될지 후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소르시는 이미 쌍과 화관을 얻었잖아 화관의 힘을 빌리면 어머니 나무의 기억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 소르시 빨리 한번 해봐 나도 알아 그치만 아직 이 화관에 익숙해지는 중이란 말이야 음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오염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야 이 꽃들을 정화해야만 해 그러면 순수한 크바레나의 힘이 다시 솟아날 거야 아직도 끝이 안 났어? 정화한 거야 이거? 음 한 바퀴 돌 예정인가 보네 가자 갑오징어 삶은 갑오징어 가자 에 처음 볼 다들 힘내세요 위험 요소를 후일도 늦었어 속세를 내려볼지니 방해하지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계속 생기네 잠이 날 도발해? 동일한 AI 싸워보자 위험 요소로 실리는 돌고 도남 바람이여 좋아요 후밈 핵 핵 핵 핵 핵 좋았스 이번에는 무슨 무시무시한 오염이 나올까냐 빨리 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맵이야 이번 주에 나온 따뜻한 신규 맵입니다 돌파구리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일도 늦었어 광풍에 뛰어 어머나 어머나 약물아 좋았어 오 드디어 조용해졌다 그래 빨리 고행의식을 시작하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모두 끝난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방해 안 받고 잘 수 있다는 거네 빨리 와 빨리 와 셋이서 빨리 합심해가지고 빨리 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뚫렸다 와 여기 근데 밝아졌네 툭 위기 흑연 아 좋아 흑연을 통과하는 길도 뚫렸으니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어 이렇게 쉽게 끝났다고? 무슨 어려운 주문을 술술 외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인간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인간은 자기들 힘만으로 원소조차도 다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페린 달라 우리들은 크바레나의 힘과 같은 근원에서도 비롯한 존재거든 너희가 걸어다닐 때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과 같지 어 물론 넌 날아다니지만 이상한 논리야 됐어 어차피 이건 상관없는 얘기니까 나머진 너희에게 맡길게 음 음 요오 드디어 가보는 건가 와 무슨 세상이 펼쳐질까 정말 궁금하다 우와 대박 너무 신성하잖아 간다 진정한 꽃받으러 가는 거야? 능 똑같이 생겼는데 뭐지? 뭐야 여기가 나무 그루터김인가? 아니 겨우 큰 구멍을 넘어서 여기 도착했더니 또 막혔네 아 난 쌍각회관을 얻어서 화관을 얻어서 어머니 나무에게 거절당할 리가 없는데 으 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으 쌍각화관으로 뭔가가 몰려오는 것 같아 응? 뭐 황량한 산 사이에서 용사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있고 뒤에는 줄을 맞춰선 페리들이 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도 그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갈 수 있는 건가? 응 어머나 어이 이봐 어서 일어나 응 어이 드디어 일어났네 갑자기 기절해서 깜짝 놀랐다고 아 난 괜찮아 네가 기절한 후에 어머니 나무가 열렸어.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가 주르반이 말한 거대한 연꽃 카우케레나인가? 그래서 소르시 아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방금 어머니 나무로 돌아간 대지의 기억을 봤어. 수많은 페리와 켈리아의 장치, 인간의 용사가 마물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희생했지. 얼굴을 가린 검사와 외팔의 현장, 그리고 최초의 페리는 골짜기에서 나온 마물들을 무찔렀고, 마지막에 그들의 의지는 모두 신성한 빛을 따라 어머니 나무로 돌아가 하늘에서 담비가 되어 내렸어. 음, 켈리아 장치라 설마 나세준아가 말한 대로 하는 아니겠지? 아, 근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무슨 오염을 없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신의 의식 속에 있는 오염된 영역으로 들어가서 오염에 갇힌 자비심을 갖고 나와야 신의 의식을 깨울 수 있어. 내가 본 기억 속에서 그곳은 끝없이 흐끗없는 허무의 공간이었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데? 날 따라오면 돼. 쉬면 아, 여기 되게 좋다. 예쁘다. 어떻게 가라는 말이야 그런데. 아니, 어떻게 가라고. 나갈 수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예쁘다. 예쁜 양파잖아. 아, 이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우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막고 있었구나. 대박, 예뻐. 아름다워. 연꽃이 양파가 됐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이건 또 뭐야. 우와, 여기는 뭐야. 정말 항상 놀라움을 자아내는군. 대박. 수수키키의 부유석은 소르시만 볼 수 있다 어? 뭐야? HP가 달잖아? 여기다 설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없애 이거 아, 거리가 너무 멀다고? 이걸 어느정도 가까이 설치를 해... 아이 참... 이거 거리 진짜 짧네 우와, 이 안에서 크레바 나를 볼 수 있을 줄이야... 이렇게 올라가면 돼지 굳이 저 기미가 안 써도 돼지 이게 바로 신의 자비심이라고? 이게 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다니 신우 사냉 사냉 الت 보내 이상 거길 야, 저기까지 가는 건가 보다. 와우. 나와라, 소르시! 어쩌라는 거야? 아이고, 야, 덴고. 시웅! 소르시! 아야! 흐 흐헣 헤헤 헤헤헤헤 방랑자만 휠면!!! 컷~! 와 다마..... 아, 장난 아니네. 계속 뭐가 나오네. 부유하는 길? 와, 이것도 뭐냐. 아, 이쪽으로 나왔구나. 오, 뭐 길이, 길 같은 게 있긴 있네. 웬일로 아침 방송하시네요. 그건 아니지만. 어쩌다보니 그렇게 돼버렸다. 와, 여기? 장난 아닌데? 어, 일로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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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뭐하는거냐? 이거? 내따, 여기. 좀 갖고 와야하는 거냐? 아, 귀찮아. 음악이 좋으니 내가 참겠어 음 도착했구만 음 쪼 거기?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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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의 문? 여기 비경판정이구나? 나중에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겠네? 괜찮냐고? 안괜찮아... 목은 좀 아픈데? 대사가 너무 많아요 얘네들 대사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많이 많아 살짝 목이 아프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아 근데 여기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 다시 못 오나? 아쉽네 사진 찍기 좋은데 여기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말씀해주세요 용사들이요 못 들어온다고요? 주인장 어쩔 수 없지 내리야 소루씨 조심해 소루씨 조심해 소루씨가 막아주고 있어 지금이야 빨리 전진해 난 뒤따라 갈테니까 난 뒤따라 갈테니까 헐 대박 여기까지 왔다 소루씨가 이걸 만들어주고 있어 정답 와... 진짜 가까이 왔다 아까.. 아니라 아까 왔던데 음... 아까 왔던데 아! 아!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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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건가? 우와 용사의 길 아파 우와 아잇 튕겼어 용사의 길을 따라가자 용사의 길을 따라가자 와 음악 되게 좋아 근데 여기 연꽃 있는데도 다시 못 온다고요? 아쉽다 여기 진짜 예쁜데 여기 사진 좀 찍고 갈까? 아 연꽃은 다시 올 수 있다고요? 아 그럼 됐어 가자 그럼 됐어 와 나 이제 소로시 잘 타고 다녀 좋았어 다 왔다 아 아 판 자식이 오늘 방랑자 몇 번 죽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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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는 거 아니었니? 왜? 아 이거 따라갔었어야 됐나? 이런 우히히히히 웃어? 웃어? 와 대박이다 여기는 뭐야 또 웃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나 멋진 영상을 찍고 싶어졌어. 이렇게 해서 박랑제로 가는 거야. 박랑제 여기서부터. 우와, 멋지다. 여기. 어? 뭔가 이상한데? 오염된 영역과 저건 뭐지? 나와라, 소르시. 이게 뭘까? 오염된 영역과 저건 뭐지? 정찰시켜봐. 됐다. 빛을 얻었네. 돌아가면 되나? 못 가잖아. 어쩌라는 거야. 반대쪽에 있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침.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위로기. 우와. 뭔데? 하나 더 찾아와야 되나 보다. 하나 더 찾아와야 되나 보다. 보드갑 떨지 마. 내가 위로 올라가서 출구를 찾으면 되잖아. 오. 좋았어. 마치 미로의 정답을 보는 듯한 느낌. 아.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저건가? 아닌데 저거 아까 먹었던 거 아닌가? 이거 뭐가 이렇게 넓어 이렇게. 아, 저건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건 것 같은데?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봐도 못 찾죠? 됐다. 짜비심을 따쳐줬다. 짜비심을 따쳐줬다. 짜비심을 따쳐줬다. 나도 올라가면 되잖아. 나도 올라가면 되잖아. 히히히히히히. 나도 올라가면 돼. 아, 뭐. 아, 벽이 막혀있어. 투명한 벽. 아잇. 에란, 에란, 에란. 염소 컷 당했어. 염소 컷 당했어. 왔다. 염소 컷.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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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미울 뻔했다고요? 방랑자로 가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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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와아. 되게 신성해 보인다. 이제 기우제를 시작할게 최종 결전 거룩한 꽃 수호하게 이스크 취소되봤다 자, 골파불이 열렸다 이스크 취소 이스크 취소 이스크 취소 이스크 취소 이스크 취소 이스크 취소 거의 다 된거 같애? 빨리해 얘네들 막강하단 말이야 하루 전 선배 아니면 좀 힘들 뻔 했다고 마지막이야? 오케이 죽고 싶어 환장했냐? 죽어라 93% 시네 싸울만 한데? 너무 쉽지 않고 웨이브가 괜찮은데? 수 distancing 됐 쓰 깨어난다 이이유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와! 예쁘다! 원래 이런 나무였구나 예쁘다 기우자는 고대 영웅들과 비견될 정도의 업적인데 정말 완수해낼 줄이야 놀랍군 전혀 놀란 표장이 아닌데 희생 없이 불타는 기상을 소멸시키고 대지도 정화하다니 정말 엄청난 비였어 하늘에 있던 큰 구멍도 사라지고 시들었던 나무 그루토귀도 다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고 오염의 침식이 사라졌으니 이제 신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데 500년 전 일은 맞다! 소르시가 큰 나무 안에서 과거의 기억을 봤어 근데 가장 먼저 마물에 저항한 회의론단 조상들 중에 켈레아인이 있었대 자자 그렇게 호도가 떨고 없다 너희는 과거의 기억과 접촉했으니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닌 내가 이야기가 아닌 사실을 말해주지 바로 팩트를 말이다 옛날 옛적 내가 처음으로 꽃바다에서 태어났을 때 이 조그만 정토를 제외한 모든 곳을 재앙이 뒤덮고 있었다 하늘은 흑연의 이상현상으로 가득했고 땅은 마물의 나라가 되어 있었지 신성한 새가 남긴 염원에 따라 나는 그 발에 나의 힘을 소집해 꽃바다를 떠나 지상의 마물을 제압했다 황야에서 금발의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우파? 녀석의 몸 반쪽은 이미 마무리나 다름없었으나 마무리 기척은 없었지 그리고 손에 반지 하나를 꽉 쥐고 있었어 난 그를 꽃바다로 데리고 왔다 깨어난 그는 자신이 켈리아의 검사이며 저주를 받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지 어? 오빠가 아니잖아? 대인인듯? 어 반지? 검사? 저주? 대인이네 그 후 한동안 난 그 얼굴을 가린 검사와 동행하며 함께 꽃바다를 공격하는 대바들과 맞서 싸웠다 저주를 받았더라 그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재앙 속에서 켈리아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았다고 하더군 페이몬 가려서 안 보여 주름은 그 후 사막의 동쪽에서 학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왼팔 현자였지 그들은 자기들이 켈리아의 용사와 함께 싸운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용사는 오명을 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들은 용사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흑연의 재앙을 완전히 없애려 했다 그러기 위해 용사들이 지나간 길을 거슬러 올라와 여기까지 온 거였지 훗날 우리는 같이 켈리아인이 남긴 유적에 들어가 마물과 싸웠던 장치를 발견했다 그 장치들도 학자들과 함께 싸웠던 전투단 소속이었지 마지막에 왼팔 현자는 켈리아인이 남긴 문헌을 통해 흑연을 지나 어머니 남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어머니 남으로 들어가 감로로 천상과 지상의 오염을 정화했지 그 후로 꽃바다에서는 끊임없이 페리가 탄생하고 지상에 있는 마물은 점차 사라지게 된 거야 훗날 얼굴을 가린 검사는 너 같은 금발의 소년과 함께 꽃바다를 떠났다 현자는 홀로 지하 유적으로 내려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홀 남은 사람들은 새로 탄생한 페리와 친구가 되어 회의론단이라고 자칭하며 여기서 살게 된 거야 그리고 오늘날 금발 용사가 또다시 꽃바다로 돌아왔군 비록 그때 그 사람은 아니지만 무언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져 이게 바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일을 부탁한 이유다 네가 있으면 난 더 이상 페리와 함께 싸울 용사를 찾지 않아도 되니까 인간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 너희 페리는 정말 하나같이 게을러 빠졌네 이봐 흰두둥실이 나까지 싸잡아서 말하지마 자 이제 기후제를 끝냈으니 한동안 오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참에 푹 쉴 수 있겠구만 소르시는 너희 애들에게 막힐 때니 여행 중에 잘 가르치도록 그것 또한 찬송의 주인이 해야 할 일이니까 전 흰 두둥실이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은데요 흠흠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런데 주르반 왜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런 곳에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너희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지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이런 그런 말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말이지 그나저나 그 얼굴을 가린 검사는 어떻게 됐으려나 만약 만난다면 안부 좀 전해줘 너와 그 사람 모두 여행하는 사람이니 언젠간 만나게 될 게야 자자 이제 너희도 너희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 날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와 아직 끝난다 끝나지 않았네 캐서린과 대화하자 가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가봅시다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어 대단하군 너무나 많은 등장인물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야 캐서린이 우리 돌아왔어 돌아온 걸 환영해 아카데미아를 통해 들었어 너희들이 정말로 그 기이한 현상을 해결했을 줄이야 내 예상을 뛰어넘는 걸 응? 우리더러 최고의 적임자라 하지 않았나? 설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지? 설마 난 당연히 너희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참 저번에 나가르 준하단과 함께 먼저 연락하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됐니? 사정이 좀 복잡해요 많은 일이 있었나보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모험의 일부니까 값진 모험의 경험으로 생각하렴 의뢰를 완수했으니 모험가 길드도 켈리아 유적 조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관련 의뢰를 받으면 너희를 먼저 고려할게 아니 그나저나 아직도 의뢰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네 어쩔 수 없어 모험가 길드는 의뢰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 직접 너희에게 밝힐 수 없지 다만 편지를 우리에게 준 사람은 자신을 라이트 노벨 작가라고 소개했어 헐! 라이트 노벨 작가? 회의론단에 선배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아하니 뭔가를 알고 있나보네 하지만 그건 무언가 길드와 상관없으니까 일단 보수를 줄게 받아 둬 뭐야 모른 척 떠난 게 아니었어 그 선배가 와 그 선배가 의뢰한 것 같다니 이게 무슨 일이래? 어떻게 된 거야 도 라이트 노벨 작가가? 한 건 해결했군요 해결했군요 음 이렇게 일단은 주 월드캐를 끝낸 것 같죠? 나머지는 이제 아마 잔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사모드라 해안까지만 좀 가볼까? 여기가 궁금했거든요 여기 아직 우리가 못 가본 것 같으니까 구경이라도 해보자 아 어떻게 가 근데 물버선몬들 후일담이 있다구요? 그거는 아까 마지막 물버선몬? 우와 근데 물버선몬은 아까 만나지 않았던가? 그 이후에 하나 더 생긴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어디로 가야 저 바다로 나오지? 난 여기 가보고 싶은데 복잡하네 길이 이렇게 가야되나? 이쪽 동굴로? 어떻게 헤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헤어져 있는 거야? 들어가서 좌회전? 신규 지역만 보고 신규 지역은 놀라워 온 김에 묵자 어디로 가야 되니? 나가는 길이 어디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겠지 동굴 싫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이씨 khi Nature 바다로... 바다 구경하고 싶은데 왜 길을 이 땅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도대체? 갈 수도 없게 여기 갈 수 있나? 뚫려있나? 여기 있다 있다 바다가 펼쳐진 곳을 보고 싶어 아름답겠지 바다가 펼쳐지겠지 방랑자 쓰는 맛 달달하고 아이고 여기 풍경에 정신 팔려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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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와 여기는 진짜 해외다 해외 저기 뭐 미국에 뭐 약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 이야 멋있는데? 오르모스 항구는 그래도 항구가 이렇게 딱 조성이 돼서 이런 대자연의 느낌은 사실 적었는데 사막 속에서 사막 옆에 바로 바다가 있다니 뭔가 되게 특별하네요 디자인 멋있다 잘했어 우와 멋지다 해외가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워프도 없고? 여기 휴양 오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거북이다 어 거북이다 안녕 거북이 넌 면역이라며 너 온갖 건 면역이라며 이게 언제 얼굴 나오는 거잉? 어 빙글빙글 돈다 이게 원소 면역 오천이라고 하든가 오천퍼센트라고 하든가 이게 나오는 거 볼 수 있는 거잉? 어 나왔다 바다 거북 바다 거북 바다 거북 탈 수 있나? 타보자 아 안되네 칫 흥 우와 여기도 거북이 있다 날아오라고 한 적 없어 으음 어 저기도 있네? 뭐야 죽이지도 못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생물.. 생물.. 생명.. 생명이라 이건가? 토끼와 거북이 레이싱 장소라고요? 토끼와.. 어 이거 뭐야 깜짝이야 근데 여기는 영.. 장소가 불편한데? 워프 포인트가 없어서? 뭐 이딴 장소가.. 이딴 장소가 있지? 워프? 여기에서 떨어지라는 말인가? 아까 아름답다며요 아니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흫 흫 흫 어쩌는 이런 장소로 만들 수가 있니?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마치 격리.. 세상과 격리된 나만의 비밀 해변가 같은 그런 느낌 그러게 나도 포켓 워프 박아놓고 파밍 좀 해야겠다 아이고 또 깜빡이.. 꺼져 소르시 음.. 음.. 예쁘네 이제 이렇게 해안가가 있고 뭐.. 뭐.. 이런 데는 아까 갔고 뭐.. 감로꽃바다 어쩌구저쩌구 뭐.. 이런 데 자세한 데는 뭐.. 저기 해봐야겠지만 아.. 여기 이제 안에 안에 지하가 많다 이런 뜻인가? 동굴이 많다 이런 뜻이구먼 지하가 아니라 자.. 아무튼 이렇게 신규 맵 탐방과 저기 뭐야 월드킬까지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원신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녕 아유바